32 장소녀의 지혜 지혜 백방생은 스스로의 생각에 몰입하여 정신없이 산과 계곡을 넘어 달렸다. 지금 그가 일갑자의 공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해도 최소한 산과 계곡의 장애물 정도는 쉽게 생각할 정도는 되었다. 어느덧 사방에는 리언니엇 점우는 태양으로 인해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산속의 밤은 빨리 찾아오게 마련이다. 백방생은 어느 조용한 계곡의 앞에 이르러 있었다. 지금 옆에 황진에 가 있다면 그에게 다소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백방생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멍하니 신형을 멈춰 세우고 서서 전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하나의 거의 다 쓰러져 가는 모옥이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곳이라면 과거에는 사냥꾼의 임시 거처였을지는 모르나 이제는 짐승도 살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실로 공교로움이라고나 할까. 백방생은 문득 그 목소리들 가운데에서 매우 귀에 익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치 그것에 반사적으로 이끌리기라도 하듯이 백방생은 이윽고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일까. 모옥의 내부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괴이한 시체성은 냄새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주검들. 백방생은 그 옆에서 모두 4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바로 다름 아닌 아까 정의맹으로 가던 길에 헤어졌던 증평증평과 그녀의 일행이었다. 밖에서 들은 목소리는 바로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려는 모양이었다. 문득 침묵이 흘러간 뒤에 증평이 입을 열어 말했다. 저는 정말로 몰라요. 만일 사부님께서 저에게 그토록 무공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면 어째서 저의 무공이 아직 이 정도에 불과하겠어요. 회룡검 학위는 그녀의 맞은편에서 눈빛을 굴리며 음침하게 웃고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아버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무엇 때문에 되지도 않을 싸움에 끼어들었었겠느냐. 옆에 있던 다른 사형 하나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소재도 보았는데 그 당시 사부님께서는 그 공공문 공공문이 노문주 대치도인 대치도인 손삼통 손삼통에게 마치 빚을 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 여의신창 여의신창을 손에 넣을 때 우리 사부님께서도 큰 몫을 하신 것이 사실이죠. 증평은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장장사형도 그 공공문에서 준 절기비급이 지금 내 품에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요. 장사형이란 자는 음험하게 웃으며 고개를 주웍거렸다. 그야 대사형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지. 대사형의 말씀은 항상 옳은 것이거든. 학위가 차갑게 증평에게 말했다. 어서 빨리 그 물건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동문동문의 의리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증평은 고개를 들어 학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설마하니 저의 몸을 수색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요. 학위는 싸늘한 조소와 함께 말했다. 너는 감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고 보느냐. 일순 증평은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부님께서 계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나를 금방 이렇게 대하는군요. 저는 본문 본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대사형께서 장문인이 되실 것이고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절 몰아세우시는 거죠. 학위는 두어 차례 냉소하며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까지 말이 없던 다 른사네가 음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당시 내가 사부님의 곁에 있었고 또한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본파의 흥망성쇠는 그 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는 감히 혼자서 독식하려고 한다는 말이냐. 증평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 답답하군요. 유유사형 아다시피 본파에는 대사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부님께서 대체 무엇이 답답해서 그 귀중한 것을 한낱 나약하고 쓸모없는 소매에게 맡기겠어요. 그 유사형이란 자는 그 말에 다소 변명할 말이 궁해진 듯 묵묵했다. 학위가 냉소하며 다시 말했다. 흥 내년은 정말 순진한 척 하면서도 교활하구나.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증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의아한 듯이 말했다. 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죠. 학위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두 눈에 흉심흉심을 떠올리며 말했다. 본래 나의 아버지는 문파의 일 때문에 억지로 우리 어머니와 혼인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주했지. 나의 용모가 어머니를 닮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마저도 증오했던 것이다. 증평은 그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며 도리질을 했다. 지금 학위가 그런 말을 하는 심리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학위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것은 곧 만일 증평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나가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부님께서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했는걸요. 자신은 사실 돌아가신 부인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며 또한 대사형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늘 미안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학위는 입을 크게 벌리며 흉측하게 웃어댔다. 호호호 그야말로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군. 자식을 사랑한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너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를 줄 아느냐 증평은 안색이 대변해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학위는 천정을 한번 올려다본 뒤에 자신의 부친의 시신을 돌아보고 음산하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본래 나의 어머니와 혼이 나기 이전에 다른 한 여자를 알고 있었지. 두 사람은 사랑을 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에게 장가를 들자 그 여자는 시련을 당해서 괴로워하다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낳은 딸이 바로 너지. 나의 아버지는 항상 그 여자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 내가 천의 고아가 되자 데려다가 길렀다. 그것은 내 용모가 그 여자를 매우 닮았기 때문이지. 이래도 내가 너희 두 사람의 추악한 관계를 모를 줄로 아느냐 증평은 안색이 점차로 창백해져 가다가 이내 어이가 없어 하며 소리쳤다. 다 당신 미쳤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하귀는 이미 갈대로 갔다는 식으로 잔인하게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야 당연히 할 수가 있지. 사실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비극도 내 아버지가 내게 준 것이 아니냐. 증평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당혹해 하다가 이윽고 바닥에 엎드리며 하늘을 향해 맹세하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맹세할 수 있어요. 만일 나의 이 말이 거짓이라면 하늘은 즉각 벼락을 내리실 것이고 나는 이내 죽어서 지옥의 거파 거파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될 거예요. 하귀는 증평이 그렇게 분명한 맹세의 말을 하자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내년은 무슨 진실을 말하겠다는 거냐. 증평은 다소 의외의 표정들을 짓고 있는 두 사형을 번갈아 돌아본 뒤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돌아가신 사부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대사형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분은 아주 정의 정의로우셨고 그리고 항상 인자하셨죠. 대사형은 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분이 과거 저의 어머니와 작은 인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금술이 좋으셨고 그리고 사부님께서도 나중에는 사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해요. 대사형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 번 벌어진 사이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에 그분은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대사형께 쏟는 관심은 지대하셨죠. 아마 머지않아 대사형을 강호의 영웅오걸로 키우려는 보관이 세워져 있었던가 봐요. 하지만 그분은 항상 왠지 자신이 저의 어머니께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에게도 각별히 잘해주시곤 하셨던 거예요. 그분의 저에 대한 마음은 그저 미안한 뿐이고 오로지 사랑은 대사형께만 있었던 것인데 어째서 대사형은 그런 것을 몰라주죠. 하귀는 증평의 긴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내 얘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엔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느냐. 증평은 놀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정령 끝까지 나를 핍박할 것이란 말인가요? 하귀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미 말했다시피 내가 오늘 그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면 너는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증평은 멍하니 하귀에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좋아요. 저는 힘이 없으니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저를 잘 대해주셨는데 대사형이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돌아가신 사부님께서 제 눈도 감지 못하실 거예요. 어서 그 물건이나 내놓아라. 하귀는 즉각 증평의 손목을 잡아 거칠게 일으키며 소리쳤다. 증평은 꼼짝없이 이끌려 일어났으며 이내 얼굴에는 공포에 빛이 가득해졌다. 그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모호개 안에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그만두시오. 그 낭자를 놓아주시오.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백방생이었다. 하귀는 이에 잠시 손을 놓고 그의 몰골을 바라보았다. 지금 백방생의 몰골은 한참 동안 정신없이 헤맸기 때문에 전처럼 단정하지가 못했다. 하지만 하귀는 이내 그가 바로 아까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웬 녀석이냐? 반사적으로 두 사형제가 달려가 백방생을 좌우로 포위하자 백방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단지 협상을 하러 왔을 뿐이오. 하귀도 아까 백방생의 옆에 황진의가 있었던 것을 보았었으므로 쉽게 대하지 않고 자신의 두 사제들을 제지시켰다. 그만 두게. 그가 대체 무슨 협상을 하려는 것인지 두고 보기나 하게. 하귀는 말을 끝내자 전면에 증평을 돌아보았다. 필시 두 사람의 사이 가해사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증평은 이 순간 안색이 다소 상기되고 두 눈에는 반가운 기색이 가득했으나 심하게 주저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두 사내가 제지하지 않자 이내 하귀에 앞으로 걸어와서 증평의 옆에 서며 말했다. 대체 이 낭자의 값이 얼마나 돼요 증평은 감히 꼼짝도 못하고 백방생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가 그런 말을 하자 놀라서 말했다. 백공자님 하지만 백방생은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하귀의 얼굴만 노려보았다. 하귀는 일순 두 눈의 특이한 광채를 바라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음탕하게 말했다. 정말 간덩이가 부은 녀석이로군. 내가 감히 돈으로 내 사매를 사려고 한다는 말이냐. 하귀의 두 눈에서 바라는 광채는 흡사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강렬했다. 그것은 그가 거의 이갑자 이갑자에 달하는 공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비록 그의 무공은 선친처럼 상승상승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어느새 거기에 바싹 접근해 가고 있는 상태였다. 백방생은 은근히 그 기세가 두려웠으나 개의하지 않고 말했다. 그렇소. 설령 돈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고 해도 좋소. 하귀는 백방생이 태어난 기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신색을 다시 한 번 훑어보았다. 비록 다소 어지러워지기는 했지만 백방생이 걸치고 있는 의복들은 여전히 고급의 비단 옷들이었다. 하귀는 냉소하며 말했다. 하지만 내 삶에는 지금 한 가지 물건 때문에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너는 아느냐? 백방생은 한 차례 증평을 돌아본 뒤에 말했다. 내 이미 밖에서 약간 들었소. 보아하니 당신은 공연이 증랑자를 미워하여 있지도 않은 보물 타령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보물이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무슨 이익이 있겠소. 결국 그저 이 한 명의 낭자만 괴롭히는 것이 되지 않겠소. 하귀는 싸늘하게 웃으면서 생각을 굴리는 듯 하다가 말했다. 보물이 있고 없고는 내가 알바가 아니다. 너는 대체 내게 얼마의 액수를 제시할 작정이냐? 백방생은 말했다. 그 여의 신창이라는 것도 사실은 별 게 아니오. 게다가 그것을 위해서 내놓은 물건이라니 그 역시 대단치는 않을 것이오. 설령 있다고 해도 말이오. 그래서 말인데 그 가격은 당신이 어서 말해보시오. 나는 아직 이런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오. 하귀는 싸늘하게 웃었다. 너는 내가 이런 거래에 매우 경험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백방생은 비아냥거리는 그의 말을 개의치 않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평하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겠소. 하귀는 그 말에 즉시 모옥의 문 밖을 응시했다. 기실 그는 백방생이 이토록 대담한 것을 보아 필시 그 무공이 고절한 황삼소녀와 함께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귀도 어느 정도 그녀의 신분을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가볍게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이런 일은 쓸데없이 남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나는 거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너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뿐인데 무슨 잔말이 많으냐? 백방생은 그 말에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좋소. 나는 지금 황금 오천냥이 있는데 그거라도 된다면 거래를 합시다. 황금 오천냥 비단 하귀뿐만 아니라 옆에 사내들까지도 일순 놀라며 눈을 휘둥그레 떴다. 사실 어떤 부잣집 도령이 은자 수백냥이나 혹은 천냥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황금 오천냥은 커도 액수가 너무 컸다. 하귀 등은 일시 자신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허나 백방생은 그들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뭔가 부족해서 그러는가 하여 다시 말했다. 만일 부족하다면 이 송명신단 여덟 발도 함께 드리겠소. 이 송명신단은 하나를 복용하면 공력을 반갑잖아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내상약 내상약으로 바로 송수곡의 물건이라오. 하귀는 일시 어이없는 표정을 하며 백방생의 몸을 바라보았다. 그는 실로 이 어리숙한 서생의 몸에 그렇게 많은 금은 제보가 숨겨져 있는 줄은 몰랐다. 만일 그 사실이 알려졌으면 이 서생은 밖으로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했었을 것이다. 일순 긴장이 되는지 하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방생에게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너의 그 말이 사실이냐? 백방생은 역시 그 말을 다소 오해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생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물론이오. 그 이외에는 이제 어떤 물건도 더 없소. 하귀는 오른손을 불쑥 내보였다. 그럼 그것을 내놔 보아라. 백방생은 우선 옆에 증평을 돌아보았다. 왠지 그녀는 이번에는 말리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기색이었다.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금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서 하귀에게 건네주었다. 하귀는 이내 그 봉투에서 금표들을 꺼내서 일일이 진위 여부를 살펴보았고 옆에 그 두 명의 사제들도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귀는 이미 나이가 30배 중반을 넘고 있으며 강호의 경험이 적지 않았다. 그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금표들은 추후도 거짓이 없는 진짜였다. 하귀는 이윽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 재빨리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너는 후회하지 않겠느냐?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또 돈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무슨 후회를 하겠소. 이어 다시 그 송명신단이 들어있는 약병을 하귀에게 건네주었다. 하귀는 이미 그것의 냄새만 맡아도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두 사제들의 눈자위가 은근하게 붉어졌다. 하귀는 역시 그 약병도 품속에 넣으며 소리치듯 말했다. 좋다. 이로써 결정되었다. 너는 그 증랑자를 데려가도록 해라. 백방생은 그가 이렇게 쉽게 승낙해 버리자 다소 의심이 잃어 말했다. 정말 이제 다시는 증랑자를 찾아 괴롭히지 않는 것이오. 하귀는 다소 멍한 표정으로 안면이 상기되어 있다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다. 증평은 이제 우리 왕옥파의 사람도 아니고 또한 나와의 관계도 끝난 것이다. 그런데 어찌 다시 찾아가겠느냐. 백방생은 그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비로소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면 어서 맹세를 하시오. 다시는 증랑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이오. 그러나 하귀는 왠지 정신이 없는 모양인지 대꾸도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아마도 앞으로의 일을 급히 생각해 보는 모양이었다. 그 여덟 개의 송명신단은 사실 보통의 물건이 아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가 장차 최상승의 고수가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게다가 그 오천량에 달하는 황금은 얼마나 모든 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바야흐로 그의 눈앞에 무지개빈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귀는 혼자 한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야 백방생이 계속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니 너는 어째서 아직 가지 않고 있느냐. 백방생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상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증평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자 갑시다. 그러자 증평은 가볍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잠깐만요. 백방생이 의아해 하는데 문득 증평은 하괭명의 시신 앞으로 다가가서 절을 하면서 나직하게 한 차례 흐느끼는 곡을 하는 것이었다. 하귀는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증평은 이윽고 물기 젖은 눈을 하고서 몸을 일으켜서 백방생이 손을 잡고 밖을 향해 이끌었다. 자 이제 어서 가요. 백방생은 하귀의 태도가 다소 수상하고 또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마지못해 그냥 증평의 손에 밖으로 끌려 나왔다. 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증평은 계속 백방생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는 이 부근의 지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지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또한 거침이 없었다. 두 사람은 계속 말업이 걸었는데 이윽고 대략 한 시진 정도가 흘러서 어느 바위산 위에 올라섰자 백방생이 문득 말했다. 어느새 서로 손을 풀기는 했지만 왠지 그냥 계속 침묵을 지키기가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사위는 온통 캄캄했고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낭자는 어디로 갈 생각이오. 증평은 그 말에 오히려 의아한 듯이 말했다. 아니 저는 이미 당신의 것인데 어디로 가다뇨.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낭자는 그 일을 정말로 믿고 있군. 하하 그것은 그저 낭자가 위기에 처한 것 같아서 내가 나서서 방법을 다해 구해준 것일 뿐이오. 어찌 정말로 내가 낭자를 살 수가 있겠소. 증평은 물끄러미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저 저를 돕기 위해 그 많은 황금을 쓰셨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사실 그 학이라는 사람이 낭자의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낭자를 나에게 팔 수가 있겠소. 그것은 내가 고의로 그의 욕심을 부추겨서 낭자를 구한 일에 지나지 않소. 음 상관하지 마시오. 증평은 문득 물끄러미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일순 두 줄기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백방생은 느닷없는 광경에 의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것이오.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의 그 욕심 없이 착하신 모습이 꼭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온 거예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낭자는 천의 고아라고 하지 않았소. 증평은 말했다. 아까 그 하선배의 얘기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저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혼인한 남자는 아주 착하고 훌륭한 서생서생이셨지요. 결국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열한 살 때 고아가 되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그분을 매우 사랑하셨다고 해요. 백방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이 본래 그렇게 된 것이었군. 증평은 즉시 그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우리 어서 그곳으로 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보물 보물을 찾으러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 보물은 없다고 하지 않았었소. 증평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는 이유가 있어서 말하지 않은 것 뿐이지요. 사실 백방생은 말했다. 헌데 어째서 아까는 보물이 없다고 했었소. 증평은 문득 고개를 들어 구름에 가려져 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마음도 그와 같은 듯이 안색이 어두워 보였다. 하지만 백방생은 이때 다소 놀라고 있었다. 그는 솔직히 증평을 여전히 그저 순진하고 청순한 소녀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의 그런 행동들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은 보통 대담하고 꽤가 많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증평은 문득 말했다. 본래 저의 사부님은 공공문의 노문주에게 일해주는 대가로 한 보따리의 물건을 받았지요. 바로 말하자면 무공비급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숨겨두었죠.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절대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저는 부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백방생은 즉시 그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려다가 참았다. 이미 증평이 비급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사실 백방생은 이미 충분한 무공비급들을 보아왔었기 때문에 그 어떤 비급도 그의 흥미를 끌지는 못했다. 증평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무공비급들은 바로 여인들만이 볼 수 있는 무공비급이었어요. 사부님께서는 늘상 저의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게 보답을 해주려고 하셨죠. 그러다가 그 물건을 입수하게 되자 곧장 저를 불러서 주시면서 당부를 하셨죠. 그 물건은 자칫 강호의 피바람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것이니 반드시 조심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하선대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어길 수가 있었겠어요. 백방생은 갑자기 증평의 그 작고 가녀린 체구가 의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증평은 아직 하객명을 사부라고 부르면서도 유독 하귀에게만은 하선대라는 호칭을 써서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잘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군. 그런데 그 보물은 여기서 먼 곳에 있소. 증평은 그를 향해 방긋 웃으며 말했다. 그야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죠.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그럼 낭자는 그곳으로 가도록 하시오. 나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소. 증평은 의아해져서 물었다. 갑자기 무슨 해야 할 일이라도 있나요? 백방생은 한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말했다. 할 일은 없고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갈 길은 많다. 그것이 나의 솔직한 지금의 심정이라오.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할 일이 그리 있겠소. 증평은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보물찾기는 그만두고 당신을 따라가도록 하겠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아니 그건 어째서요? 순간 증평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게 고이면서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제가 미운가 보죠. 정말 그러시다면 저도 더 이상 귀찮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그저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느니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백방생은 느닷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서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낭자는 낭자이고 나는 나인데 어째서 내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오. 증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의 것인데 당신이 거절하시면 대체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어요? 백방생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그것은 이미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소. 그저 인기응변으로 한 말이라고. 그리고 혹시 그가 다시 마음을 바꿔먹을지도 모르는 일이오. 증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시 저는 정말로 그들에게 온갖 고초를 다 겪을 뻔했어요. 그것은 실로 죽음보다 더 못한 일이었죠. 저는 사부님의 은혜를 생각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공상공께서 나타나 저를 구해주셨죠. 상공께서는 단순히 위기를 구해주셨다고 했는데 기실은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던 거예요. 여인의 정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니까요. 백방생은 입장이 곤혹스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도와주었던 것인데 이러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소. 증평은 말했다. 당시 저는 충분히 당신의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옛말에 은혜가 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저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진실로 앞으로 상공을 따르면서 시중을 들어들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제 와서 상공께서 저의 시중을 거절하시니 이는 제가 괴롭게 되었군요. 백방생은 그녀의 표정이 암땀해지는 것을 보고 혹시 다시 죽겠다고 할까봐 급히 말했다. 그때의 그 도움은 혹시 효과가 없었는지도 모르오. 나중에 그가 다시 찾아와서 낭자를 괴롭히면 내 도움은 없는 것이 되지 않겠소. 증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거래를 후회할 것이라고요. 결코 그럴 리가 없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어째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요. 증평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거금 거금을 사용했는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실로 그 금액의 10분지 1이라고 해도 한 여자를 살 수 있어요. 더욱이 저와 같은 계집은 그만한 값어치도 없는 셈이죠. 헌데 당신은 거기에다 성수고개 그 보물까지 주었어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셈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도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겠소. 증평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잘 알아요.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잘 기억하게 되었지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곧장 그곳을 나와서 보물을 찾으러 올 수가 있었겠어요. 백방생은 이 증평이라는 낭자에 대해서 갈수록 다른 점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왠지 이번에는 그녀의 두 눈에 해광해광이 어려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소.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이 바뀔 리가 없어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무슨 상황이라는 말이오. 증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상공께서는 너무 저의 일에만 신경 쓰시느라 미처 잘 보지 못하셨군요. 사실 그때 하선배는 공연히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옆에서 두 사람이 탐욕스럽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공연히 백방생은 갑자기 가슴이 흥분되고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 학위는 당시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말인가. 증평은 말했다. 당시 두 사형은 이미 그의 과거까지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일단 보물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항상 어딘가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겠죠. 하선배는 앞으로 나날이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유없기도 하고 말이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공격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방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오. 증평은 말했다. 방심한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적을 유인하면 상대하기가 쉬워지는 법이죠. 본래 하선배는 냉정한 사람이어서 결코 그 정도의 재물에 넋이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 점을 알고 있기에 마각마각을 눈치챘죠. 하지만 그 두 사형은 이미 무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냉정한 사리 판단을 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방생은 왠지 가슴이 선뜩해지는 것 같아서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그들을 해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추격해 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니오. 증평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는 없어요. 그는 우선 내가 결코 그 재산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게다가 그는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감히 저를 추적하지 못하고 몰래 숨어버리고 말 거예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게 누구요? 백방생은 물었으나 이내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기실 그가 아니라 그녀였다. 증평은 미소하며 되물었다. 그 황소전은 같이 오지 않았나요? 서른세 장사국노인 백방생은 내신 증평의 지혜로움에 은근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야 그 질문을 해오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녀와는 아까 이미 헤어졌소. 증평은 이에 다시 방근 미소를 떠올렸다. 나도 왠지 보이지 않길래 그런 줄로 알고 있었어요. 헌데 그녀도 없는 마당에 저를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다니 제가 그렇게도 싫으세요. 백방생은 그녀가 또 다시 자결하겠다고 말할까 봐 급히 말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저 그렇게 되면 낭자에게 손해가 되고 또한 앞으로 나쁜 소문이 나면 혹시 낭자의 혼삭기를 망치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어서 한 소리요.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는 이미 상공의 하녀하녀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결코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시집가지 않을 것이니 그런 걱정은 말아요. 혹시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백방생은 문득 질린 심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그의 몸은 비록 황진이의 시술로 약간 좋아졌다고 하나 너무나도 비대하여 도무지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다. 백방생은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어쨌든 왜 증평이 이렇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낭자가 그런 각오라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말리지 않겠소. 하지만 나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 큰 기대는 하지 마시오. 순간 증평은 기뻐 날뛰며 즉시 신형을 날려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백방생의 목을 켜안고 한쪽 볼에 입을 맞추며 말하는 것이었다. 고마워요. 저는 상공께서 이런 분이실 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정성을 다해서 보필하되 결코 조금의 부담도 드리지 않겠어요. 상공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귀든 혹은 혼인까지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저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백방생은 갑자기 소녀의 향긋한 입김과 함께 가슴에 불룩한 윤기가 느껴지고 볼에 입맞춤까지 당하게 되자 급히 떼어내려고 했으나 일순 그녀의 말이 매우 무거운 것을 알고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증평은 어느새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쁨의 눈물이었다. 백방생은 이에 문득 자신에게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도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백방생은 그녀가 무한해질까 봐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보물은 이 근방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에 있다고 했는데 대체 어디요. 증평도 그제서야 눈물을 옷소매로 닦고 웃으며 말했다.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 그러나 찾으려면 날이 밝아야 해요. 우리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도록 해요. 백방생은 증평의 손에 이끌려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제서야 정신이 약간 돌아온 듯 했으며 문득 생각했다. 미처 황랑자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군. 나를 치료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백방생은 일단 증평에게 그 문제의 보물을 찾게 한 다음에 역시 황진의를 찾아가 함께 강남으로 내려가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증평은 길을 걸으며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 모두가 백방생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듣고 나면 유익한 점이 많았다. 대부분이 그녀가 자라오던 과거의 얘기였는데 그녀는 비단 지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말을 조리있게 잘해서 백방생으로 하여금 즐겁게 했다. 백방생은 그녀를 만나기 이전에는 정신이 몽롱했었으나 이제 갈수록 정신이 또렷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것은 증평이 어떤 삶의 의지를 조금씩 심어주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날이 새고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어느 덫 하나의 강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강가에는 누렇게 변한 갈대잎 들이 무성한 데 타고 건널 배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저쪽으로 가봐요. 증평의 손짓에 따라서 강의 상류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전면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십여 명의 중년장안들이 저마다 손에 병장기를 들고 그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휘몰고 다가오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간밤에 도적질을 하고 돌아오는 농림의 무리들인 것 같았다. 심하게 몰아댐으로 어린아이들은 쉬지 않고 울어댔으나 그럴수록 장안들은 더욱 그 아이들에게 매질을 가했다. 그 포로로 잡힌 무리 중에는 남자도 덜어 있었는데 모두 늙어서 기동도 못할 정도였다. 이 북은 보급파 보급파의 놈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곳에 정의맹희들 어서서 모두 달아났다가 이번에 철혈부의 놈들과 함께 올라와서 저렇게 노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안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이번에는 그 어머니를 채찍으로 후려쳤는데 이내 의복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기 시작했다. 백방생이 만일 과거의 공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즉시 달려들어 놈들을 몰아냈겠지만 지금은 저런 농림의 하류도배들도 상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피해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돌아가려고 신형을 돌렸을 때 느닷없이 전면에서 한 명의 늙은 노인이 걸어오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정말 지독하게 늙 어서 얼굴에 주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겨우 겨우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귀가 먹어서 전면에 그 흉안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겨우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위태롭게 걸어오고 있는 노인에게 백방생은 옆으로 지나치면서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었다. 노인장 몸을 피하시지요. 노인이 만약 계속 간다면 금방 저 보급파의 도적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백방생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해준 것이었는데 과연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은 정말로 귀가 약간 먹어있었다. 뭐라고 즉각 고개를 쳐들어 그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물어왔다. 노인의 눈빛은 매우 혼탁하여 마치 그것처럼 귀도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공연히 그 노인으로 인해 발길이 늦어지게 되자 다소 당황해졌다. 그는 그냥 가야 할까 어쩔까 하고 생각하며 다시 노인에게 말했다. 지금 저기에 나쁜 놈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몸을 피하시지요. 증평은 벌써 저만큼 앞서 가서 백방생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고개 갸웃거리다가 말했다. 뭐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대체 누가 나쁜데 그래 그때 이미 보급파의 도적들은 십여 장 밖에 이르렀다. 백방생은 내 심속이 타서 급히 생각을 굴리며 말했다. 그게 아니고요. 저의 말은 지금 빨리 이곳을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적들이 오고 있다니까요. 백방생은 노인이 자꾸 자기만 보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손짓으로 전면을 가리켰다. 노인은 그제서야 그쪽을 보고는 가볍게 낯빛이 변하는 눈치였다. 이런 이런 저런 나쁜 놈들이 또 왔군 그래 아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고 말고 백방생은 노인이 흔들흔들 하면서 계속 중얼거리기만 하는 것을 보고 다급히 말했다. 어서 피하셔야죠.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노인은 이에 고개를 흔들었다. 아냐 아냐 피하긴 내가 어디로 피하나 이제 죽을 때도 다 되었는데 저놈들에게 한바탕 훈계라도 하고 죽어야 하겠네 어디 저게 사람의 할 짓인가 천벌을 받지 암 천벌을 받고 말고 백방생은 더 이상 이 노인을 말로 설복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노인을 이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잠시 주저하다가 그는 그만 빠르게 노인을 등에 업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살고 봐야죠. 자 노인장 어서 저와 함께 이 자리를 피하시죠. 하지만 노인은 실수인지 몰라도 뒤로 벌렁 넘어갈 뻔했기 때문에 백방생은 다시 시간을 지체해야 했고 이어 노인이 그의 등에서 바로 안정을 했을 때는 이미 자리를 떠날 기회를 잃고 있었다. 백방생은 기실노인을 업은 다음에는 놈들의 앞에서 달아나기만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흐흐 내놈은 또 뭐냐 갑자기 서너 명예장안들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흉측하게 웃고 있었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노인이 연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백방생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는 지나가던 사람인데 길을 가려고 하니 좀 비켜주시오. 그 장안들 가운데에 하나가 뜨악하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업은 그의 행색을 살피며 말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이 어르신께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한다는 말이냐 백방생이 보아하니 그 장안은 태양열도 거의 밋밋하고 공력의 조회도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역시 자신보다는 한 수 아래인 것 같았다. 백방생은 뒤를 한 번 돌아보고 다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말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려는 것일 뿐이니 나를 막지 마시오. 등에 업힌 노인은 여전히 그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목소리가 커졌다. 아마도 주위의 광경을 보고 화가 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백방생은 그가 가능하면 목소리를 죽여주기를 바랬다. 공연이 이들을 건드려 봐야 이루어올 것이 없지 않은가 이때 등 뒤에서 어린아이의 운은 소리가 더욱 심해지더니 누군가가 무엇을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한 여자의 애절한 외침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아가야 백방생은 급히 신형을 돌려보았다. 그는 이내 안색이 대변했다. 누가 집어던진 것은 이제 갓 돌도 되지 않은 듯한 어린아이였는데 여인이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가자 근처에 한 장안이 칼을 들어 그녀의 허리를 두둥강 냈던 것이다. 그 광경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었다. 여인은 이내 절명했으며 반쪽으로 갈라진 그녀의 몸통에서는 붉은 핏물과 함께 내장 조각들이 섞여 나와 바닥과 아이의 몸을 흥건하게 적셨다. 갑자기 지독한 피 비린내가 진동했다. 아가 여인의 시부모인 듯한 두 명의 노부부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황망히 앞으로 내달렸다. 그들은 아이만이라도 살려보려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그 충격 때문인지 이제는 울지 않고 있었다. 백방생은 다른 장안들이 그 노부부를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순간 스스로 약간 망설였다. 이 일을 그냥 두고 보느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백방생은 이미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상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느닷없는 일이었다. 갑자기 백방생은 등줄기 부분의 혈도 혈도가 마치 어떤 무거운 것에 짓눌린 듯 답답해져 오면서 전신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이없게도 그가 업은 노인이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미 노인의 미친듯이 중얼거리던 소리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렇다면 노인은 이제까지 거짓으로 병약한 척했다는 말인가? 백방생이 만일 지금 뒤를 돌아볼 수 있다면 즉시 그 노인의 혼탁하던 두 눈에서 마치 칼날과도 같은 안광이 폭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은 일부러 백방생을 노리고 있는 살수 살수라는 말인가? 백방생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 와중에도 갑자기 전면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느닷없이 아이를 구하려고 달려들던 두 노부부가 돌연 두 눈에서 엄청난 살광 살광을 바라더니 장검장검을 손에 들고 그 쾌하게 백방생의 몸을 덮쳐오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로 대단했다. 뒤에서 증평에 아타고 놀라는 외침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노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수가 변장을 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장안들은 처음과는 달리 재빨리 두 사람에게 장검만 건네주고 물러가 버리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만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는 이제까지 죽음의 고비도 많이 넘긴 셈이었다. 그러나 기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한 위기를 느껴본 적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적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고 각본도 매우 완벽해 보였다. 등 뒤에서 완전히 제압하고 있으니 이제 전면에서 덮쳐드는 두 사람의 장검이 그의 몸을 관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실 그것으로 그의 몸이 가장 죽음에 근접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이것보다 훨씬 더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 본 적이 많았다. 단지 이것은 그에게 일종의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죽음에 대해서 보다 안정되었기 때문일까. 뜻밖에도 그러한 전신을 파고드는 강렬한 위기감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강한 활력을 일으키고 있었다. 백방생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르자 이제까지 없던 강인한 정신력이 발휘되어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비록 공력은 상실되었으나 무학은 그의 몸과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가 일단 무화지경 무화지경에서 움직이자 일순 그러한 잠재된 능력이 발작적으로 튀어나왔다. 두 사람의 장검이 백방생의 몸을 꿰뚫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미 그의 몸은 어느새 옆으로 한 잔아 미끄러졌다. 그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환상적인 동작이었다. 두 노인의 장검이 허공을 베는 순간에 이미 백방생의 등은 옆으로 기우뚱해져서 그 두 개의 겁날을 향해 부딪혀가고 있었다. 등 뒤에는 그 노인이 올라타고 있었다. 노인은 자연 그 두 개의 장검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의 주의력이 약간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백방생은 급작스럽게 노인을 들어 눈앞에 두 사람에게 던져버렸다. 그 두 노인은 급히 장검을 회수하여 백방생을 향해 재차 공격을 시도하려다가 크게 놀라서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에 호기를 놓칠 백방생이 아니었다. 그는 즉각 따라붙어서 그 세 노인의 허점을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헌데 이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느닷없는 일이 발생했다. 백방생의 우수가 막 노인의 등 뒤의 혈도를 누르려는 순간에 갑자기 그의 몸이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갑자기 맥이 빠졌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불가능했다. 백방생으로서는 스스로 그 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알기 어려웠다. 다만 처음에는 위기 상황이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었는데 나중에는 상대가 수비 상태로 전환하게 되자 왠지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 뿐이었다. 하긴 당사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상대방이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 세 명의 살수는 백방생이 갑자기 그렇게 바닥에 뚝 떨어져서 주저앉아버리자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백방생이 믿을 수 없는 괴력괴력을 발휘함으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어리둥절해지는 것이었다. 지금 백방생의 모습은 그야말로 기운이 하나도 없는 파김치처럼 늘 어진 병약한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었다. 양쪽은 그리하여 서로 잠시동안 괴이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그때 갑자기 백방생의 눈앞에 연푸른 비단장삼이 어른거렸다. 그것은 바로 증평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달려들어와서 백방생의 몸을 안고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실로 그녀로서는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리라. 백방생이 그렇게 증평에게 들려서 달아나자 그 세 명의 노살수도 다소 눈치를 채고 추격했다. 사실 그들 세 명의 무공은 증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증평을 추격하는 것은 그들로선 어렵지 않았다. 다만 조금 전에 한 차례 뜨거운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어느새 증평이 정신없이 달리다가 하나의 나루터에 이르렀다. 아까 그 만행을 벌이던 보구파의 도적들은 이제는 보이지도 않았다. 증평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달려서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그녀는 언젠가 백방생의 몸이 무공이 높았으나 공력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백방생이 조금 전에 너무 심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주화 임마한 것이 아닐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루터에는 하나의 나룻배가 묶여져 있었으며 그 배 위에는 지금 한창 덩치 좋게 생긴 사공이 한가롭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증평은 그것을 보자 얼른 나룻배를 타려고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여유있게 추격하던 새 노살수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들은 즉시 앞을 가로막았으며 산면에서 증평을 포위하고 공격할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장검에서 검은 기운이 무려 한자나 뻗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미 최고의 공력을 일으켰음을 알게 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문득 말했다. 나를 내려놓으시오. 웬일인지 백방생은 이제는 거의 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운을 잃고 있었다. 그것은 아까 그가 무의식 중에 지나치게 진기를 소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증평은 내심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백방생을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백방생을 내려놓은 후에도 감히 떠나지 못하고 백방생을 보며 울먹였다. 이제 어떻게 하죠? 말을 듣는 도중에도 주위의 검기 검기들이 난무 난무하여 그와 그녀의 의복이 갈갈이 찢겨져 휘날렸다. 백방생은 이제 사태가 지극히 위태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일 날카로운 병장기가 아니라면 그가 어떻게 사량 발천근 등의 무공을 사용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력을 상실당한 지금에 있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이란 바로 그러한 것들 밖에는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의 병기는 날카로운 장검이니 무슨 이력 타력 이력 타력의 수법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백방생은 문득 빠르게 아까의 상황을 생각해보았다. 아까 그는 분명히 등의 업힌 노인에게 제압되어 있어서 무슨 이력 타력의 수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그 순간에 기적같이 움직여서 적의 공격을 피했으며 게다가 노인을 집어던지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강한 심리적인 격발로 그 힘이 나왔다는 것은 백방생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상황이 위급한 유사시가 아닌가. 백방생은 잠시 쓴 웃음을 짓다가 손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그 장검을 나에게 주시오. 증평은 본래 장검을 허리춤에 차고 있었으므로 두 말 없이 곧장 그 장검을 풀어서 백방생에게 건네주었다. 그때까지도 그 세 명의 노살수 노살수들은 기수식만 취할 뿐 본격적인 공격은 가해오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백방생이 실로 불가사에 의한 괴력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으로서는 이제 장검을 휘두를 힘조차 없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두어번 경쾌하게 장검을 휘저어본 다음에 웃으며 증평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가보시오. 솔직히 이번에 그 살수들은 무공이 워낙 대단하여 백방생으로서는 도저히 배겨낼 재주가 없었다. 그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바로 마지막 작 별인사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증평이라도 무사하기를 바랬기에 백방생은 일부러 그렇게 건성처럼 말했던 것이었다. 증평은 그 말을 듣자 다소 어리둥절해하는 듯 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게더요. 증평은 곧장 걸어서 새 노인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지금 그 새 노인이 펼치는 포위망에는 실로 무시무시한 무형무용의 검기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만일 그들이 마음만 먹었다면 간단하게 증평을 해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증평은 비록 그 검기의 포위망을 벗어나 면서 의복들이 찍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아주 무사했다. 그것은 사실 새 노인의 시선이 오직 백방생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증평은 일단 그렇게 대담하게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러나 백방생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곧장 멀리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주의 십 장 밖에서 편안히 쪼그리고 앉아서 백방생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녀가 기실은 자신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가 잠시 비켜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백방생은 그녀의 그런 고집스런 행동에 마 의미 답답해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평은 물론 그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면서도 한사코 떠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는 보기보다 은근히 고집이 강해서 백방생이 다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 그야말로 뻔했다. 백방생은 하는 수 없이 증평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그 새 노인을 바라보았다. 사실 이제까지 그 무형의 검기는 계속 증가하여 그 검기의 벽벽이 그의 몸을 압박해 오고 있었다. 그것은 실로 보기 드문 최상승 최상승의 검술이었다. 그들은 백방생이 손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백방생이 만일 그 압박에 못이겨서 조금이라도 손을 쓴다면 그들은 즉각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공격해 들어올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교묘하게 배합된 일종의 검진검진이었다. 그들 살수들은 만약에 곡강한 적을 만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합격수를 익혀둔 것이 분명했다. 백방생은 어쨌거나 지금은 그가 먼저 움직여서 변화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공력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대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질식해서 죽게 되고 말 것이다. 백방생은 장검을 들어 둥글게 위로 호선을 그었다. 그것은 무슨 초식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장난과 흡사한 의미 없는 동작처럼 보였다. 헌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한쪽에서 커다란 종이 깨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 웬 녀석들이길래 이 어르신의 낮잠을 방해하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 세 명의 살수들은 오직 공격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서 설사 바로 옆에서 벼락이 장렬한다고 해도 동작을 멈추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그 고함 소리를 듣게 되자 저절로 공격을 멈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치 갑자기 내상을 입은 것처럼 안색이 창백해져서는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나는 것이었다. 물론 어느새 그가 득하던 검기의 폭풍도 사라졌으며 백방색 역시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 고함 소리는 비록 종이 깨지는 것처럼 크고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러나 기실 천둥병력처럼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소리 자체에 어떤 강한 힘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느닷없이 방금 전에 소리친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직까지 나룻배의 안에서 낮잠을 자던 그 사람이었다. 아직 이른 시각이고 또한 날씨가 낮잠을 즐기기에는 적당치 않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사공은 더욱 기이하게 느껴졌다. 3명의 노살수들은 한 번 그렇게 당한 후에 저마다 경악과 의혹이 석인 표정으로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전에 전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다. 다만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의혹 때문이었다. 불문에는 소위 사자, 사자후라는 신공이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위력적인 음공음공을 들어보지 못했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사공은 배 안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걸어나왔다. 그는 뜻밖에도 늙은 노인이었는데 체구가 매우 우람하고 키도 7척이나 되었으며 피부와 두 눈과 머리카락까지 모두 은은한 자색자색을 띄고 있어서 몹시 이국적인 느낌을 주었다. 만일 그런 사람을 평소에 보았다면 쉽게 즐겁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일종의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파하자 증평은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다. 그녀는 즉시 쪼르르 그 사공에게 달려가서 웃으며 말을 붙였다. 날씨가 다소 쌀쌀하군요. 주무시기에는 약간 춥지 않나요? 사공은 백방생 등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말고 증평을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누군데 감히 나의 일을 걱정하고 있느냐? 이번에 그 늙은 사공의 말은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크게 울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말투로 미루어 보아 필시 오만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증평은 사실 왕옥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왔은 이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할 수 있고 이미 강호에는 상상 못할 괴인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터였다. 확실히 이 사공노인은 그런 소문보다 더욱 괴이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증평이 겁을 미리부터 먹을 리는 없었다. 흔히 사회사에는 한형제여 무리미는 동도 동도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나요? 나는 당신의 형제여. 동도인데 어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사공노인은 작고 가냘픈 증평이 앞에 서서 조금도 겁먹지 않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보고 다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다가 이내 차갑게 말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너와 친구가 되겠느냐? 그건 그렇고 어서 가서 너의 그 친구를 불러와라. 증평은 사공노인이 백방생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다소 흠칫하며 말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사공노인은 가볍게 혀를 찼다. 너희들은 조금 전에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바로 그 일을 해주겠다는데 웬 잔말이 그리 많으냐? 증평은 이내 사공노인의 말 속에 자신들을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것을 알고 내심 크게 기뻐하여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세 명의 노인들은 아직도 멍한 표정으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실 그들은 이미 심한 내상 내상을 입어서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증평은 은근히 그들이 두려웠으나 이내 백방생에게 다 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나룻배가 있는 쪽을 향해 돌아서 달렸다. 백방생은 장검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그녀의 검집에 넣어주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증평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조금 지나서야 겨우 긴장을 풀고 백방생에게 말했다. 그가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세 노인은 이제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으므로 사공노인도 두 사람을 더 이상 구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백방생은 일단은 그 사공노인을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백방생과 증평이 인에 가까이 이르자 그 사공노인은 백방생을 주시하고 있다가 문득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인재 인재로군. 정말 훌륭한 인재야. 내 이 나이에 이르러 여기에서 이런 인재를 만나게 될 줄이야. 백방생은 사공노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웃고 있다가 말했다. 노인장께서 저희들을 구해주셨군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공노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 큰 머리가 흔들리자 강물이 다 출렁거리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천상오룡의 이대의 리데이와 하북팽가의 팽호 이외에 이렇게 거구의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구해준 것은 아니지. 그보다 강을 건너겠다면 타지 않겠나. 사공노인은 손으로 나룻배를 가리켰다. 이 사공노인은 뜻밖에도 백방생에게는 매우 정중하게 대우해주고 있었다. 증평은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그 때문에 은근히 기분이 좋아졌다. 아까 그녀가 의도적으로 친밀하게 굴었을 때는 무시했던 기억조차 갑자기 그녀의 내리 속에서 사라진 듯했다. 백방생은 그렇다고 사공노인의 말을 반박할 수도 없어서 그만 고개를 끄덕였다. 강을 건너게 해주신다면 타지요. 백방생과 증평이 나룻배로 가서 올라 타자 이윽고 사공노인이 다가와서 한 손으로 나룻배를 밀고 훌쩍 올라탔다. 나룻배를 다루는 사공노인의 솜씨는 매우 완숙해 보였다. 마치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짓만 하며 살아와서 눈을 감고도 잘 할 수가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런데 노인은 비단 한 손으로 가볍게 나룻배를 밀었을 뿐만 아니라 비이어 올라타는데도 나룻배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처럼 거구의 노인이 올라탔는데도 그렇다는 것은 실로 보통의 일이 아니었다. 백방생은 이미 짐작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 사공노인이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도 물론 아주 고절고절한 경지의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한 명의 이인 리인을 만나는군. 강원은 넓고 넓어서 그 안에는 기인 이사 기인 리사들이 구름처럼 많다고 하던가. 사공노인은 이내 가볍게 노를 저어서 배를 강이 깊은 곳으로 몰고 갔으며 잠시 후에는 문득 노 젓는 것을 멈추었다. 증평은 아까 그 언덕에서 세 명의 노살수들이 사라져가는 광경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다. 사공노인이 노 젓는 것을 멈추자 증평은 곧장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왜 갑자기 멈추는 거죠? 사공노인은 문득 가볍게 코웃음을 치더니 손을 내져었다. 뭐가 그리 급하다는 것인가? 이 나이를 먹은 나도 급하지 않은데 너희들이 뭐가 그리 급하다는 것인가? 증평은 그가 은근히 나이 운운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흥 정말 나이를 먹었다고 거들먹거리는군. 고작 해야 나보다 백살도 더 먹지 않았을 텐데 아니 혹시 그보다도 더 먹은 것이 아닐까? 이때 사공노인은 백방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자네 혹시 신선신선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실로 엉뚱하고도 뜻밖의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다. 벌써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고 있었으나 날씨가 흐려서 주위는 우중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황하 황하로 흘러드는 이 강물도 혼탁했고 그리 깨끗하지가 못했다. 백방생은 웃으며 대꾸했다. 어렸을 적에 간혹 책자에서 읽어본 적은 있지요. 사공노인의 두 번째 질문은 더욱 엉뚱했다. 자네 혹시 신선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나? 백방생은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여전히 웃으며 대꾸했다. 제가 신선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공노인은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말했다. 자네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혹시 강물 속에 산다는 신선인 하백하백이 아니십니까? 사공노인은 이에 눈빛을 특이하게 빛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잠시 내가 자네의 금고를 검사해봐도 되겠는가? 백방생은 느닷없이 자신의 몸을 조사해보겠다는 사공노인의 제의가 다소 이상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거절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노인장께서 실망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공노인은 이에 즉시 두말하지 않고 두 손을 번갈아 움직이며 백방생의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는 대번에 백방생의 몸을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고 혹은 안마하기도 했으며 혹은 침을 놓듯이 꾹꾹 찌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동작들은 깃을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빨랐다는 사실이었다. 사공노인이 이름을 감춘 고인 고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른 내 장차 다와 신신이 웃고 잠시의 시간이 지났다. 사공노인은 드디어 손을 멈추고 일어나 서 입가에 괴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복잡해서 쉽게 분간이 잘 가지 않았다. 이윽고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짧게 탄식을 터뜨리기도 했다. 증평은 보고 있다가 궁금해져서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우리 상공께서는 어떻죠? 노인은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윽고 증평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좋다. 증평은 어리둥절해졌다. 실로 이 사공노인은 모습이나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괴이하지 않은 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뭐가 좋다는 거죠? 사공노인은 힐끗 백방생의 몸을 한 번 더 보더니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신선이 될 팔자팔자다. 증평은 그만 싱겁게 웃고 말았다. 정말 훌륭한 신선이시군요. 헌데 어떻게 해서 우리 상공을 신선으로 만들 생각이죠? 사공노인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우선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자부터 멀리해야 하고 증평은 손을 내져었다. 그렇다면 아예 신선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사공은 그 말에 눈살을 심하게 찌푸렸다. 마치 그는 증평의 말을 질책하는 것 같았으나 이어 흘러나온 그의 말은 달랐다. 만일 그 운명 운명을 거역하게 되면 죽음이 따르게 된다. 증평은 사공노인의 표정 때문에 공연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얼른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요? 사공노인은 말했다. 그 방법은 없다. 있다면 오직 바보가 되는 수밖에. 증평은 라미를 곱게 찌푸렸다. 하지만 만약 바보가 된다면 죽는 것보다 뭐가 더 낫겠어요? 이때 문득 가만히 있던 백방생이 입을 열어 말했다. 실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치 앞도 모르고 서로 뒤엉켜 싸웁니다. 저도 물론 싸우지요. 하지만 만일 누군가가 그 싸움을 멈춘다면 정말로 착한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증평은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다. 아니야. 만일 정말로 바보라면 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악독한 바보도 싫지만 멍청한 바보도 싫어. 나는 갈수록 현명해졌으면 해. 그런데 사국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내 백방생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윽고 껄껄 앙천대소를 터뜨리는 것이었다. 우하하하 정말 통쾌한 소리로군. 좋아 그런 바보라면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신선이 되기 싫다면 자네는 그런 바보가 되도록 하게. 후하하 신선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니까 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가볍게 우수를 휘둘러서 강물에 일장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룻배가 갑자기 건너편의 나루터를 향해 그야말로 손살같이 나아가는 것이었다. 정말로 갑작스런 일이 어서 증평 등이 미쳐 놀랄 여유도 없었다. 이윽고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공은 먼저 훌쩍 신형을 날려 사라져갔다. 그의 뒷모습은 표표하면서도 거침이 없어 보였다. 이봐요 배싹도 안 받아 가나요. 증평이 뒤늦게 소리를 질렀으나 사공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이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증평은 그것을 보자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백방생에게 말했다. 정말 괴상한 노인이로군요. 백방생은 여전히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증평을 마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성같은 노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증평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이윽고 근처의 보급파에 무리와 같은 적들이 없음을 알고 안심하며 말했다. 그럼 우리 어서 가요. 이러다간 정말로 늦어지겠어요. 그녀는 늦게 가면 보물이 없어진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증평은 즉시 백방생의 손을 잡고 걸었으며 어느새 백방생도 그 사이에 조식이 되어서 길을 가는데도 불편이 없었다. 사국노인은 한참 동안 그의 몸을 만졌으나 해가 될 짓은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증평은 불과 반시진도 안 되는 아주 잠깐 사이에 백방생을 이끌어서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부근의 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한 차례의 도적들이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인지 마을에는 인기척도 별로 없었고 매우 조용하고 황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증평은 그 마을길을 지나서 한참 가다가 이웃고 외딴 곳에 있는 어느 다 쓰러져 가는 모옥의 앞에 도착했다. 그 모옥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인 듯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마을에서도 멀어서 경작하던 농토들도 모두 들풀이 가득하게 메말라 있었다. 백방생은 이제는 거의 허물어져 가는 담벼락을 바라보며 증평에게 말했다. 이곳에 바로 보물이 있다는 말이오. 증평은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면서 방긋 웃었다. 전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겠죠.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어 보였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뜻밖인 것은 사실이오.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니 사실 이런 곳이야말로 보물이 있겠는데 정말 잘 또 아시는군요. 증평은 채 타고 웃으며 백방생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었다. 그 모혹은 비록 낡고 오래돼서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들어 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방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기에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증평은 안으로 들어서자 그 누추한 신뢰를 가리키며 자랑하듯 말했다. 자 여기에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백방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낡고 초라한 부엌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오직 거의 망가진 아궁이 위의 녹슬은 무쇠솥이 하나 걸려있을 뿐이었다. 사방의 벽이 허술해서 무엇 하나 감출만한 곳이 없었고 천정이나 아래쪽도 마찬가지였다. 백방생의 시선은 자연이 그 하나 남은 무쇠솥에 향했다. 저 곳에 있다는 말이오. 증평은 대답 대신 즉시 달려가 직접 그 무쇠솥의 뚜껑을 들고 이어 그 전체도 들어보였다. 무쇠솥의 아내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그 아래에도 그저 시커먼 구덩이만 패여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고 어이었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증평은 마치 그와 일종의 수수께끼 장난을 시작한 것 같았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더니 상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마침 쌀이 떨어져서 소체다. 밥을 지을 수 없군요. 만약 쌀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야 쌀을 가지러 광에 가야지.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백은 아마도 이런 곳의 생활을 잘 모르는 모양이로군요. 이런 때에는 광에 가도 쌀은 없어요. 쌀은 없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집의 여주인은 항상 가는 곳이 있었죠. 이어 증평은 몸을 돌려 부엌의 한쪽 구석으로 가더니 낡은 괴짝 같은 것을 치우고 그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쟁기 같은 것이 들려져 있었고 그녀의 공력이 가세하자 이내 두 차 정도의 구덩이가 파여졌다. 이어 그녀는 그 속에서 하나의 작은 보따리 같은 것을 꺼냈는데 그것을 들고 그녀는 백방생을 향해 다시 말했다. 본래 이 안에는 작은 항아리가 묻혀 있고 또한 거기에다 쌀을 조금씩 덜어서 저축해 두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 쌀도 없고 게다가 작은 항아리도 없군요. 그저 이 하나의 보물밖에는 없어요. 백방생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증평의 얼굴에는 무슨 땀방울 같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 땀이 아니라 속눈썹에 맺힌 이슬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지금 웃고 있었으나 왠지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헌데 낭자는 어떻게 그렇게 이 집의 여주인의 습성을 잘 알고 있소. 증평은 그 말에 혀를 길게 내밀며 웃었다. 그야 당연하죠. 제가 그 여주인의 습성을 항상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렇다. 바로 이곳은 그녀의 과거 자라나던 생가였던 것이다. 그녀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한 이곳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으리라. 백방생은 처음에는 뜻밖이라 놀랐으나 이내 그 심리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었다. 증평은 갑자기 삽으로부터 그 커다란 보물을 전달받게 되자 절로 자신의 옛 고향으로 찾아가서 생가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그 생가의 주변에는 부모님의 시신이 묻혀 있다. 필시 그 부모님의 혼백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리라. 백방생은 막상 이곳이 증평이 자라나던 생가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연 한 번 더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다. 거기에서 어떤 그녀의 어릴 때의 추억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이 모옥은 전체가 너무나도 나아가서 조금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한결같이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증평은 곧장 곧다리를 들고서 뒷문을 열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뒷산은 자그마한 야산이었는데 거기에 이름모를 두 개의 무덤이 누런 풀들에 뒤덮인 채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묘비가 없기는 해도 백방생은 뒤에서 지켜보며 그것이 누구의 것들인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바로 증평의 부모의 무덤들인 것이었다. 증평은 곧장 그 무덤들의 앞으로 가서 손으로 말라빠진 풀들을 뜯어 묘소를 단정하게 하고 이어 한참 동안 그 앞에 꿇어 앉아있었다. 대체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참 후에 그녀가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그녀의 두 눈은 시뻘겋게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증평은 짐짓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보물을 꺼내봐야 하지 않겠어요. 백방생이 다가가자 증평은 이어 그 보따리를 무덤 앞에 풀어놓았다. 그 작은 보따리 안에는 예상대로 책자들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십여 권이나 됐고 모두가 하나같이 고색창연한 느낌이 들었다. 한결같이 양피지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는데 몹시 연대가 오래된 것들 같았다. 백방생은 생각했다. 알고보니 뜻밖에도 모두가 정말로 진본의 무공비급들이었군 그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물건은 것으로 봐도 쉽게 그 짐가가 느껴지기도 한다. 백방생은 즉시 바닥에 앉아서 그 제목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책자의 제목은 바로 대자대비관음선공 대자대비관음선공이었다. 대개 사람들은 이거 불문의 비급이로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백방생의 느낌은 다소 달랐다. 아니 이건... 두 번째의 비급은 대자대비천엽수 대자대비천섭수였으며 세 번째의 비급은 반선수 반선수였고 네 번째의 비급은 대비신장 대 비신장이었다. 그 모두가 백방생의 기억에 익숙한 제목들이었다. 알고보니 하나같이 이미 멸문당한 과거의 남해보타도 남해보타도의 무공비급들이었다. 백방생은 다소 놀랍기도 하고 뜻밖이기도 했다. 그 멸문당한 남해보타도의 무공비급들이 느닷없이 이런 곳에 나타나게 되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일까? 만일 백방생이 그 남해보타도와 그토록 인연이 깊지 않았다면 관심도 별로 갖지 못했었을 것이고 또한 이렇게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도 못했었을 것이었다. 백방생의 표정이 다소 이상한 것을 보고 증평이 물었다. 상공 무슨 일이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죠? 백방생은 말했다. 이 비급들은 공공문의 문주에게서 얻었다고 했소. 증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의 사부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도와주는 백가로 이 비급들을 선사받은 것이죠. 백방생은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다. 문득 공공문의 조직상의 생리가 떠오른 것이었다. 과거 남해보타도는 갑자기 새우새의 무리에게 멸문을 당했었을 것이라면 그들이 남해보타도에 무슨 무공비급들을 탐했을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공공문에서는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이 다 모여있음으로 이를테면 그 중에 한 무덤을 도굴하는 작자가 멸문당한 남해보타도에 보물을 찾던 중 그 비급들을 가지고 왔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백방생은 니네 그런 이치를 증평에게 간약하게 가르쳐주었다. 증평은 말을 다 듣고 나자 다소 당황스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단지 이 무공비급은 여인에게 적합한 것이니 저에게 잘 간직하고 무공을 배우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죠. 헌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것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지금은 남해보타도가 없어졌으니 돌려주려고 해도 돌려줄 사람이 없을 것이오. 단지 내게 적당한 사람이 하나 생각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일단 이 비급들은 증랑자가 얻었으니 배우도록 하고 그것을 돌려주는 것은 나중에 일리요. 증평은 그 말을 듣자 인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 그래도 되겠죠. 저는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여 어찌나 가슴을 졸였는지 사실 백방생이 말한 그 적당한 사람이란 바로 다름 아닌 진소유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진소유는 남해보타도와 인연을 멀리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과연 준다고 해도 받을 짓과 의문이라는 것이 백방생의 생각이었다. 백방생이 잠시 좀 더 비급들을 뒤적여보는 사이에 증평이 여어 늦에 절을 마치고는 와서 말했다. 이제 그만 가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소. 증평은 고개를 살레살레 내져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아직 아침 식사도 못했는데 대접할 것이 있어야죠. 내가 좀 더 큰 현성에 나가면 점심을 사드리겠어요. 증평은 아마도 백방생이 자신의 일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떠나자고 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백방생이 몸을 일으키자 증평이 그 보따리를 다시 잘 싸서 들었다. 그리고는 백방생에게 말했다. 상공께 이 결정을 일임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녀도 될까요. 백방생은 그녀가 무공을 익히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무공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하고도 싶을 것이다. 백방생은 말했다. 앞으로 혹시 도적을 만나서 그 물건을 빼앗길. 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겠소.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소위 신의 지물 신의 지물이라고 하는데 만일 일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되죠. 한평생 사는데 그게 반드시 이 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백방생은 증평이 한사코 그런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찾아오지 않으려는 생각임을 알았다. 그녀는 오직 앞으로 백방생이 가는 길만 따라가려는 것이리라. 백방생은 문득 갑자기 얻은 이 기특한 동행자에게 깊은 다정함을 느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간혹 내가 무학에 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지.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무공은 적지 않은 것이라오. 정말인가요? 증평은 몹시 기쁜듯이 소리치며 팔짝 뛰어 그의 어깨에 매달렸다. 백방생은 그녀의 한쪽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준 뒤에 말했다. 그럼 어서 갑시다. 백방생은 일부러 먼저 밖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증평은 우선 보따리를 길쭉하게 만들어서 등에 짊어진 다음에 한참 동안 다시 부모의 무덤 앞에 서 있다가 뒤따라왔다. 바라보니 그녀의 눈가가 다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람이 객지에서 기동을 하자면 우선 은자가 필요한 법이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아쉬운 것을 몰랐으나 이제 그의 수 중에 남은 것은 그저 열량짜리 금표 두어장하고 은자 십여냥 정도였다. 백방생은 일단 돈을 구하기 위해 강남의 망해사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곳의 보물이 진짜 가치가 있어서 그에게 많은 횡재를 하게 해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백방생은 왠지 거기에 믿음이 가는 편이었다. 두 사람은 남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단 두 사람의 차림새가 약간 초라하게 변했으므로 근처의 현성을 돌아서 나아가기로 했다. 증평은 어릴 적에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근의 지형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두 사람은 일단 현성을 찾아야 핵기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지리를 물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도적들이 출몰해서 인지 대부분 피난을 가버려서 인가 애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겨우 나중에야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장안을 만날 수가 있었다. 증평은 즉시 그 장안에게 물었다. 이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현성으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 하죠? 두 사람은 장안이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필시 그에게서 어떤 대답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고개를 회회 내저으며 한쪽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증평은 그의 얼굴을 보고 다소 놀랐다. 그 장안은 두 눈이 허옇게 떠져 있는 봉사였다. 게다가 귀는 들리지만 벙어리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물을 익숙하게 깃고 있는 것인지 다소 신기하기까지 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이곳에서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벙어리가 무슨 뜻으로 한쪽을 자꾸만 가리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증평이 말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주겠다는 말인가요? 벙어리 장안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치 어려운 숙제라도 풀어낸 듯이 크게 깊은 기색을 드러내더니 이어 곧장 물지개를 메고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물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것이지만 장안에 걷는 모습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자유스러워 보였다. 게다가 그 애 등 뒤의 어깨 근육은 유난히 발달하여 우람한 느낌까지 주었다. 증평은 누가 이렇게 하인을 잘 부려먹었나를 알고 싶어졌다. 이 벙어리 장안은 그들을 자신의 상전에게로 데려가는 것이리라. 장안은 한참 동안 걸어서 어느 이름 모를 계곡에 도달했다. 이에 썰렁한 초겨울의 냄새를 풍기는 계절이지만 그 계곡의 주변은 풍취가 제법 봐 늑하고 조용했고 또한 물빛이 맑아서 아취가 있어 보였다. 백방생은 갑자기 그 장안이 어째서 그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갔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벽수 벽수로서 먹는 배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것이었다. 계곡의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자 제법 넓은 과일나무 밭이 나타났고 이어 그 가운데에 아담하게 잘 지어진 기화집들이 보였다. 벙어리 장안은 두 사람을 그 기화집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백방생과 증평은 이렇게 경치가 좋은 것을 보면 필시 이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실 다가가 보니 오히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단지 대청마루의 한 명의 늙은 촌로 촌로가 망연한 기색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래 물은 길어왔느냐? 촌로의 말에 벙어리 장안은 즉시 다가가서 물통을 내려놓은 뒤에 뒤따라온 백방생과 증평을 가리키며 뭐라고 손발을 다 사용해 가며 얘기했다. 두 사람은 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그래도 그 촌로는 알아듣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여 벙어리 장안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두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웬일로 아침에 까치가 요란하게 울어대더니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찾아올 줄을 내 미리 알았소이다. 자기를 아는 것은 급하지 않소. 잠시 이리 와서 차 다나 한 잔 마시다 가지 않겠소. 그 노인의 음성은 착무한 듯 하면서도 왠지 귀속을 울렸다. 증평은 그 노인이 차까지 마시자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유심히 그 노인을 살폈다. 얼굴에 심한 주름살이 패여져 있어서 그런지 나이는 잘 알아볼 수가 없고 체구는 다소 왜소한 편이고 일신의 남청색의 의복을 걸쳤다. 다만 기이한 것은 피부도 검푸르고 눈빛도 검푸르며 심지어 모발까지 아직 검푸른 빛을 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증평은 그것을 보자 문득 왠지 아까 강에서 만난 사국 노인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알고보니 차를 끓이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에서 물을 길어오게 한 것이로군. 백방생은 나름대로 생각을 굴리며 이윽고 대청 앞에 이르렀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청마루로 올라서자 그 노인은 미미하게 웃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 하나가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이라오. 내 시동 녀석이 제법 차를 끓일 줄 아오. 두 분은 한번 차를 드셔보겠소. 백방생은 폭권하며 말했다. 저희들은 지금 바삐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성을 찾아 쉬어야 하겠기에 길을 물으려던 것이었지요. 초면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실로 고마울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근자의 도적들이 다시 출몰하여 이 부근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피해가 심하지요. 내 두 분의 관상관상을 보아하니 실로 비범함이 있어 묻는 것인데 당금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백방생은 말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모두 일개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니 무슨 특별한 식견이야 있겠습니까. 단지 천하가 좀 더 태평해졌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증평은 노인이 무슨 비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비범함이 있다는 말인가. 상공이라면 몰라도 나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데. 노인은 증평을 한 차례 바라보더니 말했다. 비록 평범하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 비범함이 있는 법이고 또한 비범하다고 해도 그 가운데 평범함이 있는 법이예다. 내가 바라본 바에 의하면 두 분은 장차 귀하게 될 상상들이오. 나의 이 말에 이해가 있소. 증평은 노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물어오는 것을 보고 그만 흠칫하고 놀라서 겨우 대답했다. 예 저는 아직 관상이 좋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상 심상이오 그 다음이 바로 골상 골상이라고 하오. 얼굴의 생김새는 사실 중요하기는 하나지없지 섭에 지나지 않소. 증평은 은근히 흥미가 일어서 노인을 향해 말했다. 그럼 우리 두 사람의 마음씨가 좋다는 말인가요? 노인은 은근히 그 대답을 회피하는 듯 하면서 말했다. 심상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오. 하지만 왠지 두 분의 등 뒤에 서광서광이 보여서 이리로 모시게 한 것이오. 묻겠는데 만약 신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시오. 나중에 질문은 백방생에게 한 것이었다. 백방생은 느닷없는 질문에 어허리둥절해 하다가 말했다. 그야 나쁘지는 않겠지요. 증평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그 신이 어떤 사람인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착한 신일 수도 있고 나쁜 귀신 귀신일 수도 있고 노인은 다시 말했다. 내 생각에는 천하가 이토록 어지러운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네. 만일 신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꾸미고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증평은 문득 기이하게 생각했다. 전에 그 사곡노인은 무슨 신선의 얘기를 하더니 오늘 오후에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그저 길만 가르쳐주면 될 일이지 무슨 신이 어떻고. 하지만 증평은 겉으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한 일이 아닐까요? 노인은 다소 눈살을 찌푸리더니 말했다. 하지만 정말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좋지 않은가? 증평은 약간 고집을 부렸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언젠가 아주 부자가 되면 고통이 엎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어떤 부자를 보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노인은 눈빛이 다소 차가워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그야 그대가 좁은 안목으로 보았으니까 그렇지.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백방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발끈하는 노인의 태도에 의아해 하면서도 말했다. 나라의 어떤 왕이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무슨 신이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저로서는 모든 일이 그저 잘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노인은 눈빛을 기이하게 빛내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강요된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강요된 행복을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유를 원합니다. 노인은 두 눈에 미미하게 남색의 광채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떠오른 순간 즉시 사라졌다. 자유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불행스런 자유를 원한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이 불행스러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이 통제된 행복보다는 자유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특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의 피비린내 나는 강호의 현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그런 불행은 없어지도록 해야 하겠지요. 이때 그 벙어리 장하니 공손하게 석 잔의 차를 날라왔다. 백방생과 증평은 마침 둘 다 목이 마르던 참이었다. 차는 보기에도 빛깔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맛과 향기도 아주 일품이었다. 백방생이나 증평도 이제까지 그런 훌륭한 차는 마셔보지 못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나자 그 노인은 비로소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매우 훌륭해 보이기에 내청하여 한마디를 한 것이네. 앞으로 두 사람은 하늘의 호생지덕 호생지덕을 항상 명심하여 천하의 창생들의 일을 모른 척 하지 말기를 바라네. 말이 끝나자 노인은 즉시 안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은 그냥 밖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그 벙어리 장안이 나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자꾸만 앞쪽을 가리켰다. 증평이 말했다.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인가요? 벙어리 장안은 고개를 즉시 끄덕이더니 먼저 앞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방생과 증평은 그 뒤를 따랐다. 벙어리 장안은 이었고 두 사람을 현성으로 통하는 어느 길목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증평은 문득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말했다. 오늘 만난 그 두 명의 노인은 모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 하인의 주인이라는 사람도 이곳에 토박이 같지는 않고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그들은 뭔가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 거요. 혹시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지. 이었고 두 사람은 가까운 현성에 들어가서 식사부터 한 다음에 시장에 들러 의복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증평은 그런 과정에서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기를 고집했는데 백방생은 이미 많은 돈을 썼으니 무슨 돈이 또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시장에 가서 말을 고르려고 하는데 문득 반가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황진의였다. 백방생은 그녀를 이러한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었으므로 말했다. 아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이곳은 정의맹의 총단보다 오히려 북쪽이다. 예상대로라면 그녀는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황진의는 자신이 고른 백색백색의 말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말을 좀 보고 있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럼 낭자도 말을 타고 내려갈 생각이요. 황진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상황이 어수선해서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헌데 지금 혹시 함께 내려갈 수가 있겠소? 황진의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에요. 강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비교적 순탄했다. 마차 한 대를 빌려서 가능하면 밤낮 없이 달렸는데 도중에 별다른 도적들을 만나지 않았다. 지금 한창 정의맹과 철혈부의 정사대전 정사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었다. 본래는 호북성을 지나서 호남성으로 들어서려고 했으나 백방생이 망해사에 갈 것을 고집했으므로 일행은 강서성 강서생으로 향했다. 비록 같은 길은 아니었지만 백방생에게는 그만큼 고향과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그 고향은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소위 아늑한 느낌의 곳일까? 하지만 불행히도 백방생에게 있어서 그 고향은 마치 한 잔의 독 한 술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그에게는 달콤한 추억은 없고 오직 쓰디쓴 추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백방생이 지금 비록 갈 수가 있다고 해도 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다시 며칠이 흘러 일행은 어느덧 남창성 남창성에 이르렀다. 이 성시는 백방생에게 다소 낯익은 곳이었다. 당시 백방생은 매우 불편한 몸으로 이 성시에 왔었다. 달마호수가 호의를 해주고 있었고 또한 진소유가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실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다. 망해사는 과거 망공사 망공사라고 불리웠으며 그 경내에 하나의 거대한 종 모양의 돌산이 있다. 그 돌산의 중턱에는 무수한 작은 동굴들이 뚫려 있었는데 백방생이 그 가운데의 한 곳에 황금충의 보물을 그냥 놔두고 왔었다. 백방생으로서는 이제 거의 수중의 은자가 바닥이 난 상황이라 매우 심경이 민감해지는 바가 많았다. 우선 그 철장부들이 그대로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되었고 또한 그것이 과연 진짜로 돈이 되겠느냐의 얘기였다. 35장 부부와 소리밀수 소리밀수 남창성까지 오는 동안에 황진희와 증평 두 여자는 아주 사이좋게 잘 어울렸다. 증평은 며칠 동안 마차를 타고 오면서 많은 시간을 비극을 보는 일에 소일했는데 그때마다 황진희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곤 했다. 백방생이 비록 무공에 대한 식견이 대단했지만 역시 여자가 익히는 무공은 여자가 도와주는 것이 편했다. 특히 증평은 성격이 매우 부침성이 있고 다정해서 황진희와는 금세 친구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이 백방생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전에는 백방생이 황진희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이 어울리자 백방생은 상대적으로 약간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도 일행이 객점의 방을 정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 증평이 황진희의 방에 가서 함께 다정하게 웃고 담소하는 것을 보고 백방생은 몰래 그 객점을 빠져나왔다. 그는 이미 과거 병약하던 시절의 그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미 일갑자의 공력도 있으며 그에 걸맞는 무공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남창성을 벗어나자 곧장 북쪽으로 신법을 펼쳐 달렸다. 지금 그의 무공은 비록 이류급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예의 그 철상자를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 한밤중이라 그를 방해하는 사람도 물론 없었다. 이윽고 망해사에 도착하자 그는 곧장 살그머니 몸을 숨기고 예의 그 동굴로 향했다. 이곳의 지리나 위치는 그가 이미 확인을 해놓아서 혼란에 처할 염려는 없었다. 망해사의 한밤중은 여전히 조용했다. 단지 그가 전날 시주를 한 탓인지 경매의 몇 개의 구조물들이 더 늘어서 있는 것들이 변하였다. 백방생은 드디어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안쪽으로 들어가 예의 그 기관장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그 요체를 알고 있으므로 기관장치를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백나한상이 없더라도 물론 가능한 일이었다. 역시 그대로 있었군. 과연 그 철상자는 그대로 있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꺼내서 그 안에 내용물까지 안전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자 곧장 들고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철상자의 무게는 대략 100근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거울지 모르나 그에게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였다. 백방생이 철상자를 들고 돌아올 때에도 황진희와 증평은 여전히 둘이서 정답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백방생이 자신의 방으로 철상자를 들고 들어가자 증평이 따라 나와서 말했다. 그게 뭐죠? 백방생은 모처럼 중요한 일을 했으므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면서 말했다. 내가 찾고자 했던 물건이오. 막상 황금충의 보물을 찾기는 했지만 정작 그것을 확인해보는 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당시 남겨진 양피지의 내용에 의하면 그 양이 매우 엄청났다. 철지 철지 하나에 황금 1만 양이고 그 철지들이 모두 1만 개나 있으니 그 금액은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너무나도 엄청나기에 쉽게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도적을 맞을까 봐 겁도 나는 것이다. 물론 그 철지들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도적을 맞아도 그다지 위험은 없겠지만 그러나 일단 가슴이 떨리는 것은 그 말길이 없었다. 만일 천하에 그 금액의 십분지 일만 있다고 해도 최고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방생은 다소 상황이 궁해지더라도 곧장 돈을 찾지 않고 하남성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황진의와 증평은 백방생이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지만 그 밖의 일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 후에 호남성 장사성 장사성에 도착하자 일행은 오랜만에 편히 쉬기로 하고 하나의 커다란 객점의 방을 정했다. 일행 중 백방생과 증평이 이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황진의는 2-3일의 여유를 잡고 성수곡 성수곡에 다녀오기로 했다. 성수곡은 호남성 무릉산 문흥산의 심처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백방생 등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사실 백방생에게도 어느 정도는 잘 된 일이었다. 황진의가 그를 치료할 물건들을 가지러 간 사이에 그 역시 따로 해야 할 회심의 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백방생은 증평을 재촉하여 번화한 거리로 나섰다. 이미 계절은 완연한 겨울철이었으나 이곳 강남 지역은 아직 얼음이 얼지 않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활기 속에서 겨울의 한기는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백방생이 향해 간 곳은 바로 다름 아닌 금포 금포였다. 그곳은 금은보석을 사고 팔며 금표를 발행하기도 하지만 약간의 예금과 대출 기능도 한다. 이를테면 전장전장이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반면에 금표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것은 금표는 중원 전체적인 신용망을 갖추어 어느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이른바 철지를 사용하는 것과 흡사한 이치였다. 그 철상자 속에 들어있던 양피지의 내용에 의하면 그 철지는 이른바 특수한 점표 점표와 같은 것으로 천하의 어느 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하나의 금포를 발견하고서 그 안에 들어갔다. 대로변에 있는 커다란 건물로서 제법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었다. 점원들은 실내에서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백방생이 한 점원에게 그 특수 점표 하나를 내밀자 그 점원은 즉시 가볍게 안색이 변하더니 곧 장 안으로 들어가서 다소 나이가 많은 중년의 책임자를 데리고 나왔다. 그 중년이는 백방생을 살피더니 말했다. 실례지만 손님께서 이 점표의 주인이십니까? 백방생은 일단 그것이 점표라는 것이 확인되자 저흑이 안심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만 무슨 잘못이라도 있소. 중년이는 공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두 사람을 안쪽에 조용한 자리로 안내한 뒤에 말했다. 과거 천하의 모든 금포들은 하나로 일원화하게 되었지요. 그때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말하자면 금포들끼리 통하게 되어 있는 특수한 점표들을 만들었고 이어 그것에 따라서 금표들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소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 특수한 점표들의 일부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방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모든 금표 금표들의 모체라는 말이군.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다니 혹시 도적이라도 맞은 것이 아니요. 중년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도적을 맞다니요. 단지 누군가가 어디선가 많은 금은보석을 가지고 와서 그 특수 점표들을 바꿔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그것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서야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백방생은 철상자속의 양피지를 생각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흥 일부라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특수 점표가 황금충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중년이는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당시 그 금은보석들을 예치시키고 다시 그만큼의 특수 점표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 특수 점표들은 본래 액수가 고액권이라서 오직 금포들 사이의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일만고 객이 그 특수 점표를 한꺼번에 사용하기라도 한다면 비록 고객이 원하는 대로 환불은 가능하지만 신용신용 이생명인 저희 업계는 자칫 심각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그 특수 점표를 모두 회수하기로 방침을 굳혔던 것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래서 제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중년이는 그와 옆에 증평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소인이 비록 미천하지만 그러나 제법 사람 보는 안목은 있습니다. 두 분은 모두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들이실 것입니다. 강호인 강호인들 같군요. 증평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중년이는 말했다. 저희 금융계는 비록 덜어 섞이기도 하지만 신용을 위해서 가급적 강호인들과의 거래는 금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 금융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천하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두 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부디 그 특수 점표를 가지고 계시면 모두 저희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이 아니라 정당하게 환불해 드리려는 것이죠. 느닷없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 노력은 이해할 만했다. 그러나 백방생이 생각해 보니 이런 하나의 금포에서 그 많은 금액을 모두 환불해 줄 역량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소문이 퍼지면 몹시 귀찮게 되지 않겠는가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그 말을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특수 점표가 하나밖에는 없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연히 구입한 것입니다. 나중에 더 구하게 되면 다시 이리로 가져오도록 하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중년인이 기이한 표정으로 말을 받자 이내 백방생은 그 점표에 비밀번호를 말해주었다. 비밀번호까지 알고 계시니 당연히 환불해 드려야죠. 환불은 금표로 해드릴까요? 중년인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증평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백방생에게 말했다. 대체 언제 저런 것을 가지고 계셨었죠? 혹시 전날 남창에서 가져왔던 그 물건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해 주도록 하겠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이윽고 중년인이 금표에 묶음을 가져왔는데 그것들은 금방 발행한 것으로 천냥짜리 아홉장과 백냥짜리 열장이었다. 말하자면 과연 황금 1만 냥인 셈이었다. 그 철장부의 철치들이 모두가 정말로 황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백방생은 그만 너무도 기뻐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어차피 금포들에서는 그 점표들을 받으려고 하니 그것들을 교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백방생은 본래 철장부들을 모두 예금장부로 바꾸려고 했으나 이에 생각이 약간 달라졌다. 어찌 보면 철장부들이 더욱 안전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황금 1만 냥은 말이 1만 냥이지 실로 엄청난 액수다. 증평은 정말로 중년인이 그 액수를 갖다주는 것을 보고 그만 놀랐다. 중년인은 백방생에게서 혹시 다른 점표들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지 매우 친절했다. 그는 백방생이 금표들을 112 확인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주었고 이어필요하다면 잔액으로 바꾸어주면서 말했다. 저희 금포는 천하에 점포망이 개업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용하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도 만일 휴대하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다른 점포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오. 중년인은 웃으며 말했다. 저희 점포는 천하에 퍼져 있고 또한 동일한 장부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거래하시면 그 거래 사항은 전석 후 전석으로 천하각처의 점포에 최소한 사흘 안에는 전달하게 됩니다. 만일 손님께서 장부와 인장을 가지시고 어느 점포이든 비밀번호만 말씀하시면 마치 이곳처럼 쉽게 예금을 인출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점포는 특히 신용과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만큼보다 안전하게 고객의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방생은 그 말을 듣고 나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거 참 그렇게 하면 편리하겠군. 백방생은 이윽고 금표 봉투를 갈무리하고는 증평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증평은 깊은 표정으로 그의 옆을 따르다가 물었다. 상공께서는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이미 맹세한 일이 있소. 그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착착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오. 증평은 말했다. 이번에는 있던 일을 하실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힘을 길러야 하오. 무공을 연마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자금도 그 커다란 힘이 되어주기도 하오. 증평은 말했다. 그럼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잠시 바람이나 쏘이는 것이 어떻겠소? 장사성에서 동정우 동정우까지는 다소 멀어서 대략 200여리에 가까웠다. 백방생은 마차를 빌리더니 느닷없이 동정우로 유람을 가자고 했다. 물론 수중에 많은 돈이 생겼으니 놀러 가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증평은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다소 어리둥절함을 느꼈다. 마차는 하루 종일을 달려서 드디어 저녁 무렵에 동정우에 이르렀다. 겨울철이라서 그다지 유람선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동정우의 풍경은 역시 말로 듣던 그대로 아름다웠다. 이제까지 강북에서만 살며 이런 거대한 호수의 풍경을 구경 못한 증평은 가볍게 환호성을 질렀다. 사실 파양호의 주변에서는 미처 구경을 할 겨를이 없었다. 마부의 소개로 제법 큼직한 유람선을 한 척 빌리자 백방생은 그 위에 술과 음식들을 쉽게 하고 공격적으로 호심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사위에 어둠이 밀려들고 유람선의 휘황한 공등들이 빛을 바라기 시작하자 제법 풍취가 그윽하게 전해져 왔다. 증평은 마치 어린 계집아이처럼 연신 즐거워하며 수선을 떨었다. 정말 근사하군요. 마치 우리가 꿈속을 여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공들은 묵묵히 노를 저었고 백방생은 배 위에서 가끔 술잔을 들어 술을 마셨다. 증평은 저 혼자서 수선을 떨며 좋아하다가 이윽고 백방생에게 돌아왔는데 백방생을 보고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표정이 우울하죠. 이곳에 온 것이 즐겁지 않나요? 백방생은 깊은 시름을 덜어내듯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오. 나는 지금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오. 백방생은 증평에게 진소유아의 일을 얘기해 주었다. 증평은 그의 앞에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백방생이 얘기를 다 끝내둘 때에는 그녀의 안색도 다소 취기가 올라 상기되어 있었다. 백방생은 이어 말했다. 그녀는 내가 필요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많은 돈이 생긴지 금에도 과연 그녀가 나를 뿌리칠 것인가가 생각나는 것이오. 혹시 이 많은 돈이라면 그녀가 다시 마음을 돌려주지는 않겠소. 증평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짧게 한숨을 불어 쉬더니 한잔의 술을 비우면서 말했다. 상공께 그런 상사 상사의 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대개의 여인들은 현실을 따르는 법이지요. 내 생각에는 그녀가 그 정도의 재산을 가졌다면 더 이상의 재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세상에는 돈만이 모든 것은 아니니까요. 백방생은 뽀얗게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낭자도 그와 같다는 말이오. 증평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돈이나 세상에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상공의 곁에 머물 수 있기만을 바라죠. 저는 이미 상공의 시종이니까요. 백방생은 다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고마운 마리로군. 이어 백방생은 쉬지 않고 술을 마셔댔는데 마치 가지고 갔던 술을 혼자서 다 마셔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또한 그의 주량은 그다지 고명하지 못했다. 백방생이 이윽고 몹시 취하게 되자 증평은 은근히 사공에게 배를 다시 무트로 저어 가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못해 배를 도착시키기도 전에 일행은 하나의 작은 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배는 따로 사공이 있지 않았다. 그저 타고 있는 사람이 사공이고 주인이며 취객취객이었다. 마치 그날은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날 같았다. 그 사공은 젊은이였는데 기이하게도 승려였다. 백방생은 너무 만취해서 거의 비몽사몽간이었으나 취한 상대가 젊은이이고 또한 승려라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는 듯이 배를 그쪽으로 몰라고 했다. 백방생은 그 배에 가까이 가자 소리쳐서 불렀다. 이보시오. 당신이 만약 사람이라면 물러가고 술 취한 귀신 귀신이라면 이리 와서 한잔합시다. 그 승려는 처음에는 상관하지 않는 듯 했으나 이어 백방생이 다시 소리치자 그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술 귀신도 아니면서 술을 마시고 있단 말이오. 그 승려는 고개를 돌려 백방생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이내 천천히 걸어서 이쪽 유람선으로 건너뛰었다. 뜻밖에도 그의 몸가짐은 반정했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는데도 그 작은 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증평은 그것을 보고 그 승려가 무림의 고수라는 사실을 알았다. 혹시 화를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하고 긴장해서 바라보았는데 그러나 백방생은 너무 취해서 인지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승려가 다가와서 그의 앞자리에 앉자 이미 대취하여 시뻘개진 얼굴을 흔들면서 가가 대소 가가 대소를 했다. 하하하 역시 술 귀신은 술을 알아보는구만 이 좋은 밤중에 어찌 취하지 않고 베길 수가 있겠소. 승려는 말이 없었다. 그는 백방생이 따라주는 술을 그저 잠잤고 마실 뿐이지 더 이상의 다른 행동이 일절 없었다. 증평은 처음에는 긴장해서 보았으나 이내 다소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자 그 승려를 자세히 살피게 되었는데 다소 기이하게 생각했다. 그 승려는 나이가 30대 중간으로 보였는데 그야말로 용모가 깨끗하고 준비수려하여 혹시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태도나 강인한 눈빛은 여자는 결코 아니었다. 증평은 왠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서 감히 다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잠시 두어 자네 술잔을 교환하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솔직히 술괴신이라고 했지만 어느 누가 술괴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소. 말할 수가 없지. 차라리 저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오. 그런데 젊은 승려는 그 말을 듣자 일순 가볍게 냉소를 했다. 백방생은 막 다시 술잔을 들다 말고 의아해져서 말했다. 아니 뭐가 잘못되었소. 순간 젊은 승려의 추수 추수와도 같은 두 눈에서 맑은 기운이 번쩍 일어나는 것 같았다. 흥 내놈은 기왕에 나타났으면 말을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연극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일순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엉겁결에 뒤로 물러나서 일어서서는 잠시 그 젊은 승려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뭐라고. 알고 보니 정말 이상한 녀석이로군. 나는 술 친구인 것 같아서 오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이상한 녀석이야. 그렇지 않느냐. 나중에 말은 옆에 증평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증평은 아무런 말도 못했다. 젊은 승려의 차가운 시선이 백방생의 몸을 주시하고 있어서 갑자기 이 배 위에는 살얼음이 돋는 것 같은 긴장이 흘렀다. 백방생은 금방 술이 깼으나 이내 다시 취했다. 정말 나쁜 녀석이로군 정말 나쁜 녀석이야. 나의 주도 주도를 이렇게 몰라주다니. 증랑자. 저쪽의 상을 다시 차리시오. 내 다른 곳에서 마셔야 하겠소. 백방생은 혼자 횡설수설을 하더니 이윽고 비틀거리며 걸어가 다른 쪽에 주저앉았다. 그는 이어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증평이 술상을 가져다 주자 혼자 몇 잔을 마시고는 이내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다. 다음날 백방생이 눈을 떠보니 자신은 배의 선실에 누워있었다. 알고 보니 이 유람선은 아직 동정호의 호수 위에 떠있는 상태였다.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왔지만 백방생은 약간의 생각을 정리하고 조식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갔다. 배는 이미 아침 무렵이었다. 뜻밖에도 배의 앞부분에는 여전히 술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자는 그 어젯밤의 젊은 승려였고 앞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은 증평이었다. 증평은 그 젊은 승려와 마주 앉아서 술을 따라주며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몹시 박아보였다. 백방생은 이제까지 그녀가 그토록 밝게 웃는 광경을 보지 못한 것 같았다. 어 이거 무슨 일이지? 백방생이 다가가자 증평은 얼른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이제 깨어나셨군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에 약간 당황한 홍조가 어려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했다. 헌데 이 사람은 누구요? 증평은 백방생이 그 젊은 승려를 가리키자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상공께서 청하시고도 모르시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를 리가 있겠소. 단지 나는 어제 그 무례한 사람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여기에 아직 있느냐는 말이오. 증평은 안색이 다소 붉어졌다. 그것은 제가 붙잡았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때 이제까지 묵묵히 있던 젊은 승려가 몸을 일으키더니 백방생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소승은 지공지공이라고 하오. 어젯밤은 신뢰가 많았소이다.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왠지 더욱 놀란 것 같았다. 뭐라고요? 그럼 당신이 바로 그 소리밀수 소리밀수 지공이라는 말이오. 백방생이 놀랍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상대의 전신을 주시하자 이윽고 증평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럼 상공께서는 그것도 모르시고 초청했단 말인가요? 호호 물론 지공 스님이 천하에 두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백방생은 의아한지 다시 물었다. 그럼 당신이 바로 이번에 정의맹의 총순찰 총순찰이든 그 지공이라는 말이오. 지공은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아미타불 간밤에는 소승이 그만 오해를 하고 말았소이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을 보니 정말로 가짜 중은 아닌 모양이군. 백방생은 이제까지 이 지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왔다. 처음에는 소림사에서였고 이어 정의맹에서도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왠지 줄곧 그 모습을 대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뜻밖에도 만나 서로 수인사를 나누게 된 것이었다. 이 지공은 이미 천하의 이름을 날려들 뿐만 아니라 일전에 황진의가 말했던 천하의 일곱 명의 무학천재 무학천재들 가운데의 하나이니 물론 실력이 대단할 것이다. 백방생은 고개를 돌려 증평에게 물었다. 그래 두 분은 밤새도록 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이오. 증평은 다소 수줍은 듯이 말했다. 저분은 술을 마셨지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이어 다시 지공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와 함께 한잔하지 않겠소. 간밤에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공은 미소하며 말했다. 이 돌팔이 중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그럴 수가 있소이다. 이 지공의 음성은 맑고 은은하게 울려나오고 있어서 흡사 사람의 혼을 잡아 끄는 마력을 지닌 것 같았다. 백방생이 봐도 그는 몹시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것도 얼굴의 윤곽이 갸름하게 생긴 것이 영락없는 천하절 세교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히 여자는 아니었다. 백방생은 저번에 황진희에게 속은 경험이 있어서 자세히 보았으나 그는 분명히 남자였다. 남자의 얼굴이지만 오히려 여자보다도 더욱 수려하고 깨끗한 얼굴 그러한 몽뚱이에 회색의 승포를 걸쳤으니 거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증평이 갑자기 수줍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마 백방생이 여자라고 해도 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증평은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다시 술상을 볼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요. 밤새도록 배 위에 있었더니 그만 멀미가 나려는 것 같소. 우리 이번에는 무태나가서 한 잔씩 하도록 합시다. 이어 백방생은 사공들에게 배를 무트로 저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사공들은 이미 하룻밤이 지나서 피곤해졌으므로 그 말을 듣자 힘껏 노를 저었다. 그리하여 잠시 후에는 그들은 호숫가의 나루터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 나루터는 물론 일행이 어젯밤에 지나왔던 곳이었다. 그런데 아침이어서 그런지 그곳에는 배들이 몇 척 정박되어 있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마치 작업을 떠나기에 앞서서 무슨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것을 보고 다소 신기하게 생각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소. 선착장의 앞쪽에는 호수매를 걷어붙인 우람한 장안들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백방생이 말을 붙이자 그들은 모두 들은 척 만척했다.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졸리는 듯한 표정들이었다. 그런데 막상 백방생의 신형이 그 사이를 지나가자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다. 어이쿠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백방생은 이미 공력의 기초를 갖추고 있어서 이런 하류배에게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슬쩍 주먹을 피하면서 바라보니 그 공격한 자는 두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고 이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이쿠 이건 문제가 다르군. 백방생은 비로소 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부분 빈손이었지만 그 가운데 병장기를 뽑아드는 자들도 있었다. 그 숫자는 어림잡아서 2, 30명. 백방생은 이제까지 제법 많은 암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렇게 멍청한 공격들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제까지 대체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고 당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또 가장 미련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의 무공은 모두가 하류급에 불과하며 개중에 제법 설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백방생의 눈에는 군뱅이처럼 느리게 보였다. 그는 그저 간단하게 신법을 펼쳐서 그들 모두의 사이를 빠져나갈 수가 있었으며 이어 뒤에서 지휘하던 한 명의 텁석불이 장안을 제압했다. 그 텁석불이 장안의 무공은 제법 괜찮아서 이류급에 속했다. 그러나 백방생이 일단 초식을 펼치자 몇 번 반항하다가 이내 혈도 혈도가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우두머리가 제압을 당하고 나자 나머지 장안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백방생은 그 텁석불이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나를 공격했느냐 그 텁석불이는 그저 눈을 허옇게 불알일 뿐 쉽게 대꾸하지 않았다. 백방생은 그때 문득 뒤쪽의 나무더미에서 한 사람이 달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백방생이 비록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나 그는 이미 무리민이었다. 백번의 신법을 펼쳐서 두어 번 추격하자 그 자는 미처 십장도 달아나지 못하고 제압되고 말았다. 그 자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낯설은 느낌이었다. 백방생은 그가 왜 자신을 보고 달아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백방생은 어쨌든 그가 이창안들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텁석불이가 있는 쪽으로 데려갔다. 증평은 비록 이류급이라고 하나 무공이 그다지 낮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 하류도배들을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백방생이 돌아오니 그녀는 역시 한바탕 자신의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를 깔보고 잡으려고 했던 장안들이 여기저기에서 나가 떨어져 있었고 게다가 어떤 자는 심하게 비명까지 질러대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 두 명을 대질시켜 보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다가온 증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저 녀석을 알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백방생이 의아해져서 바라보니 증평의 말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바로 어제 아침에 그 금포의 정원이었어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듣자 문득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는 사실 어제 아침에 금포에 들어갔을 때 오직 한 가지의 관심이 있었지 어떤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증평은 당시 영문을 몰라서 일단은 그 내부를 자세히 둘러보았던 것이다. 백방생은 그 점원 녀석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너는 그 책임자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 그 점원은 이내 모든 것이 들통나자 그만 얼굴이 붉어지며 실토했다. 저는 당시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독자적으로 이곳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평소에 저 수채 수채의 분들과는 안면이 있기 때문이죠. 백방생은 고개를 돌리며 텁석부리를 바라보곤 물었다. 수채라고. 그 텁석부리는 마지 못해서 대답했다. 우리는 바로 동정시팔채 동정시팔채의 호걸들이다.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해라. 동정시팔채. 동정시팔채라면 바로 이 동정호의 일대에서 도적질을 해먹는 유명한 도둑의 소구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농림맹 농림맹에 소속이 되어 오랫동안 번창해왔다고 했다. 백방생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이에 이 귀찮아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내 장안들의 혈도를 풀어주고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죽일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알아서 행동해라. 만일 앞으로도 다시 나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다면 결코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텁석뿌리를 비롯한 장안들과 그 점원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듯 하다가 이내 잘됐다는 듯이 빠르게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다. 동정시팔채의 수적들은 그 배들을 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배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아난 것이었다. 백방생이 지공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때 문득 지공이 다가와서 말했다. 백공자. 상황만 허락한다면 백공자와 한 잔 나누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겠구려.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일이 생기기라도 하셨소. 지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밤에는 너무 후한 대접을 받았소이다. 그 때문에 잠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었소이다. 백방생은 문득 그의 생각을 알 것 같았다. 사실 그는 불문의 유명한 승려로서 남들의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백방생은 다소 섭섭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다음에 소생이 다시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지요. 백방생이 그렇게 말하자 지공은 이어 증평을 바라보았다. 증평은 이내 뭐라고 말을 할 듯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지공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신형을 날려 느릿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36장 떠나는 자, 자와 남는 자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술을 마실 흥취도 사라졌고 하여 곧장 식사를 한 다음에 장사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차가 빠르게 질주하는 동안의 증평은 오늘따라 왠지 별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어딘가 멀고 먼 곳을 더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백방생은 혹시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여 계속 말을 붙여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빛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리 해도 여전히 우울한 표정인 것이었다. 마치 어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그녀에게 닥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백방생은 그리하여 문득 의아해져서 생각했다. 간밤에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두 사람이 장사성에 도착했을 때는 역시 저녁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즉시 예약해놓은 객점으로 향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객방에 도착했을 때 느닷없이 일은 벌어져 있었다. 어이없게도 그들의 방이 엉망으로 뒤집혀져 있었고 또한 그들의 물건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까지 말이 없던 증평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소리치며 말했다. 바로 그 근포의 놈들의 지시예요. 그놈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했음이 틀림없어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실은 그 점원 하나가 동정시 팔체를 움직였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소. 증평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요. 빨리 놈들이 가져간 물건들을 찾아야만 해요. 백방생은 미소했다. 하지만 서두를 것은 없소. 증평은 놀라 말했다. 왜죠? 그 비극들과 물건들은 바로 백방생은 말했다. 중요한 것들이니 잊어버릴 수는 없지. 증평은 말했다. 헌데 어째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죠. 자칫하다가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면 끝장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선 해야 할 일은 있소. 증평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게 뭐죠?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 일은 심상치 않고 또한 간단하지 않소. 필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오공처럼 신통력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소. 증평은 무슨 특별한 얘기인가 하고 듣고 있다가 그만 실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당신은 신통력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기라도 했나요? 백방생은 그녀를 보며 되물었다. 당신은 손오공이 어떻게 해서 그런 신통력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오. 증평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과 느긋함에 어이가 없어 하다가 대꾸했다. 그야 신선에게서 술법을 닦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바에는 손오공은 그 뒤에도 하늘나라에 잡혀 들어갔지만 이어 천도복숭아를 먹고 나서 무적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소. 증평은 백방생이 거듭 긴박한 순간에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자 그만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그래 당신은 그 천도복숭아를 구할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그녀를 보며 방문했다. 낭자는 혹시 이 부근에 천도복숭아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소. 증평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들은 적이 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보려는 것이 아니겠소. 따라와 보시오. 이윽고 백방생이 증평을 데리고 간 곳은 객점의 후원에 있는 어느 커다란 나무의 아래였다. 주위에 어둠이 짙게 깔려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나무의 이름도 알 수가 없었다. 증평은 백방생이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자 그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설마하니 이 부근에 천도복숭아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인가요? 백방생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실 지금 이 나무의 자리에는 원래 복숭아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아래에 옛날에 천도복숭아가 하나쯤은 묻혀있을지도 모르오. 이어 백방생은 가지고 간 연장을 사용하여 정말로 그 나무의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백방생이 그렇게까지 하자 증평은 그만 머리가 약간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그가 심한 충격을 받아서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윽고 백방생은 땅을 두자 정도 파더니 거기에서 느닷없이 두 개의 물건을 꺼내 올리는 것이었다. 아 여기 있군. 이걸 보시오. 이것들이 다 천도복숭아가 아니오. 증평은 웬 소리인가 하고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볍게 놀라고 말았다. 느닷없이 백방생이 구덩이에서 파는 물건들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철상자와 증평의 비극 보따리가 아닌가. 증평이 멍하니 바라보자 백방생은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다. 증평은 비로소 자신이 그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증평은 그만 백방생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가슴을 두들기며 말했다. 여태까지 나를 속였군요. 백방생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속인 게 아니오. 나는 다만 낭자를 놀려주고 싶었을 뿐이오. 이 정도면 낭자가 이전에 보물을 파낼 때와 비슷하지 않겠소. 증평은 웃다가 점차로 안색이 무거워졌다. 그럼 저들이 우리의 방들을 뒤진 것은 사실이란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애써서 이 물건들을 이런 곳에 빼돌려 놓았었겠소. 증평은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어제 아침에는 별로 시간이 없었는데 그는 언제 이런 일을 해놓았던 것일까. 증평은 속으로 생각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본래 적들이 나를 정탐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귀찮음을 더는 비결이오. 나는 그래서 일부러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정으로 갔던 것이오. 결국 그래서 적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아마 다시 나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지도 모르오. 물론 그 전에 물건들을 잘 숨겨놓는 것도 좋겠지만. 증평은 백방생의 그러한 말을 듣고 나자 그만 어이가 없는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백방생의 모습이 다르게 여겨지기도 했다.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여태 백방생의 옆에서 즐기기만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백방생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증평은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내심 생각했다. 이것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야.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좋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겠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백방생은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 아래에서 혼자 곰곰이 생각했다. 저 철상자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귀찮은 느낌이 든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몇 개의 예금장부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음 물론 전부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 일부만.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증평이 안으로 들어섰다. 백방생은 잠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했다. 비록 주종관이기는 해도 그들은 서로 예의를 엄격히 지켜오지 않았던가. 백방생은 증평이 갑자기 이 밤중에 자신의 방을 찾을 바에는 혹시 다른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했다. 그러나 지금 증평은 단정하게 의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고 게다가 장검을 허리에 찼으며 손에는 그 보따리까지 들고 있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안색은 다소 창백하게 느껴졌다. 백방생은 얼른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리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소. 증평은 방문을 닫고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 가지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어 그녀는 들고 있던 그 비급 보따리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 비급들은 알고 보니 그 진낭자에게 돌아가야 하겠더군요. 사실은 그녀가 남해보타도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뻔했으니까요. 백방생은 그 비급들을 받고 나자 왠지 가슴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사실 진소유는 지금 불문과 떠나 있고 따라서 증평이 이것을 그녀에게 돌려줘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는 것이었다. 단지 그녀는 백방생이 진소유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일 어떤 부탁할 일이 없다면 증평은 결코 쉽게 그 비급들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백방생은 왠지 다소 잠긴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게 꼭 떠나야만 하겠소. 증평은 자신의 의도가 이내 간파당하자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양뺨이 벌개졌다. 그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다. 저는 본래 그다지 좋은 계집은 아니에요. 상공께서 그토록 저에게 잘 대해주셨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마는군요. 그 은혜는 반드시 내세에서 상공의 시종이 되어 갚도록 하겠어요. 백방생은 문득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다. 중이면서 중같지 않고 남자이면서도 남자같지 않은 천하의 무학천재여. 절세미남자 절세미남자. 그 유혹의 힘이 이다지도 강했다는 말인가. 백방생은 품속에서 금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서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내가 낭자화했던 약속은 사실 내가 부담없이 좋아서 한 일이었으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마도 혼자서 객지를 떠돌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오. 그 봉투는 백방생이 금포에서 받은 1만냥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으로 많은 액수였다. 그 정도만 있다면 누구라도 한평생을 호의호식하며 부자로 살 수 있을 것이고 결코 그런 처녀의 몸으로서는 쉽게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 증평은 그것을 확인하자 손을 떨면서 말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증평은 그 봉투를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백방생은 받지 않았다. 장차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 돈은 매우 필요할 것이오. 정이 미안하다면 비급과 바꾼 계산이라고 생각하시오. 증평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백방생을 바라봤다. 백방생은 왠지 허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증평은 이에 그만 심하게 울음을 터뜨리며 봉투를 갈무리하고 밖으로 달려나가 버리고 말았다. 증평이 그렇게 사라지자 백방생은 일어나서 방문을 닫은 뒤에 걸어와서 거울 앞에 섰다. 제법 호사스런 백방이라 거울도 매우 크고 훌륭했다. 그 거울에 그의 등신상 등신상이 나타났는데 몸뚱이는 비대할 뿐만 아니라 시뻘겋게 보였고 게다가 얼굴은 다소 일그러져서 어색하고도 이상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낯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했다. 백방생은 문득 중얼거렸다. 과연 그녀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여 떠날만 하군. 이 몸뚱아리 어디에 무슨 매력이 있겠는가. 다음날 아침 식사부터 하고 난 백방생은 외형상으로 아주 바쁜 사람처럼 보였다. 증평마저 떠나버려서 혼자가 되어버린 지금 그는 그야말로 홀가분해져서 유쾌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우선 귀찮은 물건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철상자는 모두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속에서 열 개의 철장부만 꺼내고 나머지는 그만히 찾을 수 있는 모처에 잘 보관해놓았다. 그것은 오래 두어도 썩지 않는 물건이니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꺼낸 열 개의 철장부로 성내의 가장 커다란 열 곳의 금포로 찾아가서 각기 하나씩 열 개의 예금장부를 만들었다. 하나의 철장부에는 모두 백 개의 특수전표가 들어 있으니 물경 예금장부 하나에 황금 백만냥이 입금되어 있는 셈이었다. 그런 예금장부 하나만 있다고 해도 희귀한 일일 텐데 그런 것이 모두 열 개가 있고 게다가 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숨겨져 있는 것이니 보통 사람들은 가히 상상도 못할 것이었다. 백방생은 이미 사정을 훤히 알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도 말썽이 나지 않게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이어 모든 것이 안전하게 되었다. 예금장부와 인장은 가볍고 다루기도 손쉬워서 정말 이제는 거부거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남은 짐은 열두 권의 비급이 들어있는 보따리 뿐이었는데 그것은 철상자와 비교할 수 없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그는 본래 서생의 복장을 좋아하니 등에 지고 다니기가 적당한 셈이었다. 백방생은 그렇게 일신의 귀찮은 짐들을 정리하고 나자 나중에는 다시 그 예금장부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사용하여 일부를 인출하여 거부로서 애의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했다. 그는 십만 양의 금표를 찾았는데 그것은 천량짜리 금표와 백량짜리 금표가 각기 90개와 100개가 되어서 두툼한 두 다발의 금표 뭉치였다. 백방생은 이어 비급 보따리를 등에 짊어진 채로 번화한 시장 속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구입하였는데 아무리 좋은 의복들을 사입고 물건들을 구입하였어도 겨우 백량짜리 금표 하나도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윽고 백방생이 다시 객점 안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다. 바로 며칠 전에 성수곡으로 떠났던 황진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다지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이윽고 차를 마시는 백방생을 발견하자 입가에 억지로 미소를 떠올렸다. 백방생은 그녀를 향해 말했다. 왜 갔던 일이 잘 되지 않았어.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우선 방으로 가도록 하죠. 뭔가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백방생의 방에 도착하자 방문을 닫은 뒤에 황진이가 백방생에게 말했다. 헌데 증랑자는 잠시 어디로 갔나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떠났소. 이어 증평이 어떻게 지공에게 반하게 되어 떠났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황진이는 백방생이 보여주는 비극 보따리까지 바라보더니 문득 얼굴에 수심을 떠올렸다. 그 증랑자는 보기에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워 보이던데 일이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군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이 반드시 그녀에게 납두게 되리라는 법이 있겠소.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필시 증랑자가 백공자의 부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물론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예상되는 승려이고 또한 그는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니 빌어야 하겠지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도 아마도 팔자일게요. 황진이는 온갖 보석을 주렁주렁 내달고 있는 백방생을 바라보며 문득 웃으며 다시 말했다. 당신은 그새 또 돈을 벌었군요. 백방생은 약간 거드름을 피우듯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나는 그야말로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쉽게 증랑자에게 만냥이라도 줄 수가 있었겠소. 하하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 방법은 묻지 마시오. 백방생은 이여품 속에서 정말로 천량짜리 금표뭉치를 꺼내 보이더니 그 가운데의 한 장을 황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그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오. 금표는 비단 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모양도 아름답다. 황진이는 거절하지 않고 그 금표를 받아들더니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이제 당신의 곁에만 있으면 나는 자연이 갓부가 되겠군요. 백방생은 말머리를 돌리며 말했다. 헌데 보아하니 안색이 좋지 않은데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황진이는 다소 안색을 굳히더니 말했다. 지금 강호의 정세가 이상해요. 저는 요 근래에 강호 정세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조사를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바로 백방생은 참지 못하고 다그쳐 물었다. 혹시 난리라도 났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철혈부 철혈부가 붕괴되었어요.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난리가 났다고 하여 혹시 정의맹이 붕괴된 것인 줄로 알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붕괴된 것은 오히려 철혈부라지 않는가. 하긴 백방생은 황진이가 안색이 좋지 못한 것이 이해가 갔다. 철혈부에는 그녀의 연인인 용천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었다. 백방생은 말했다. 아 나도 어쩐지 이곳 강남으로 오면서 그들의 활약이 너무도 허술하다고 생각했지. 혹시 정의맹에서 단숨에 공격하여 격파한 것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무리 정의맹의 세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단숨에 철혈부를 격파할 수는 없어요. 지금 철혈부가 붕괴된 것은 그 내부 사정이 있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런 나머지 문파들이 농림맹의 반기를 들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철혈부가 붕괴된 것은 그 부주 부주가 스스로 사퇴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철혈부의 부주라면 바로 만리독보행 만리독보항 용천기 용천기다. 백방생은 자연 황진의가 그토록 상심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비록 자세히는 모르지만 필시 용천기가 스스로 대업 대업을 포기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철혈부가 붕괴되었다면 정의맹의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백방생은 지금 그것을 기뻐해야 할지 상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황진이의 안색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혹시 그 용천기의 신변 신변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겼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는 몰라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용사형 용사형은 신변에 전혀 이상이 없지만 갑자기 모든 일에 염증을 느껴서 응고했다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용사형이 아직 안전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문제는 지금 천하의 정세에 있어요. 백방생은 의아해져서 말했다. 천하를 철혈부가 물러나고 정의맹이 통치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현재 정의맹은 사실 강북을 통치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황이죠. 헌데 요사이 철혈부가 붕괴되자 그 대신에 갑자기 제3세력 제3세력이 나타나서 활기를 치기 시작했죠. 백방생은 어리둥절해졌다. 제3세력이라니. 황진이는 말했다. 저번에 술집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본 기억이 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헌데 그들이 무슨 세력을 형성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마약에 당한 사람은 이지가 흐려 있으니 당연히 무슨 세력을 만들 수가 없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약을 사용하는 쪽이에요. 말하자면 마약과 흡성대법 흡성대법 그리고 심령술 심령술을 사용하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심지어 정의맹의 경내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죠. 백방생은 흡성대법이라는 귀에 익숙한 말을 다시 듣게 되자 갑자기 가슴이 뜨끔하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과거의 철혈푸보다는 못할 것이 아니오.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에요. 이번에 그 세력은 오히려 철혈부의 힘을 능가해요. 내가 알기로는 이미 다섯 개의 문파가 거기에 관련되었죠. 게다가 그들의 세력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백방생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그녀가 신통하다는 생각을 했다. 대체 그녀는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해 오는 것일까? 사내대장 부인 자신은 여전히 이런 객점에만 처박혀서 쓸모없이 지내는데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늑대가 물러가자 호랑이가 산중을 지배하게 된 세미군. 황진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비유는 다소 틀려요. 철혈부는 비록 야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모든 뿌리까지 썩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들은 온갖 사악한 짓들을 자행하여 사람들을 그 근본부터 병들게 하고 있죠. 그 피해는 이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호랑이가 물러가자 하이에나가 들이닥쳤다는 소리로 군. 백방생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다소 심드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 무슨 뾰족한 수단이 있겠소. 황진이는 말했다. 지금 정의맹도 그 일로 고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신도 만일 무공을 회복한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좋겠죠.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백방생은 그제서야 황진이가 가져온 보따리의 시선을 던졌다. 그야 그렇겠지. 헌데 지금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있겠소. 만일 나를 치료해 준다면 내 필이 많은 돈으로 후사하겠소.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당신을 고치는 것은 어려워요. 특히 몸을 예전처럼 완전하게 돌려놓는 것은 더욱 어렵죠. 하지만 이번에 다행히 봉곡봉곡에 돌아가서 귀한 약재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신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방생은 생각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것을 보니 필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닐까. 백방생은 생각을 굴린 뒤에 말했다. 만일 나를 치료해 주면 황금 만냥을 주겠소. 아니 그 이상도 괜찮아. 황금 십만냥을 넘지 않으면 돼요. 황금 십만냥은 왠지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만일 당신이 나를 호의해 주겠다면 그때도 역시 계산을 쳐서 주겠소. 황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번에 시술은 전혀 돈을 받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많은 돈을 당신에게서 받았으니까요. 백방생은 의아해하며 생각했다. 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까. 돈은 귀신도 부린다고 했는데 설마 하니 돈이 싫다는 말일까. 아니야 혹시 나를 잠재워놓고 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속셈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다. 예금장부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한은 아무리 인장이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나는 예금장부를 도둑맞아도 나중에 금포에 가서 비밀번호를 말하고 장부와 인장을 다시 만들면 되니까. 고작해야 그녀는 십만냥의 금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 그거야 상관없지. 백방생은 말했다.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황진이는 말했다. 빠를수록 좋을 테니 오늘 밤부터 곧장 들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최소한 사흘밤낮은 계속해야 해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치료가 되는 것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만일 치료가 성공한다면 당신의 백맥 백맥은 모두 원래대로 복구될 것이고 절정경지 절정경지까지 무공수련이 가능해요. 백방생은 의아해졌다. 아니 백맥이 온전해진다면서 어째서 최상승의 경지는 안된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최상승의 경지는 진기를 백맥으로 두루 융통시키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세맥 세맥들의 협조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세맥이 모두 파괴되어 있으니 그 일이 불가능해요. 백방생은 약간 실망스러워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맥들도 모두 복구시킬 수가 있는 것이오? 황진이는 미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욕심이 아주 많군요. 만일 이 치료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세맥은 인간의 의술의술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백방생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 몸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없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그 세맥은 비단 지극히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쉽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각마다 그 특성을 완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혹시 전설의 의성 의성인 대라금선 대나 금선이라면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당신의 그 세맥을 치료할 의원은 없지만 그런 사람은 있죠. 백방생은 말했다. 아니 그게 누구요? 그 사람은 의원이 아니란 말이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 사람은 의원이 아니죠. 의원은 바로 저이니까요. 당신이 만약 의원이라면 제가 필요하지도 않았었을 거예요. 백방생은 문득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어리둥절해져서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세맥은 결코 남이 치료해줄 수가 없지만 만일 현공 현공에 의지할 경우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물론 백맥이 우선적으로 완전해졌을 때의 일이죠. 따라서 당신도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스스로 몸을 모두 치료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백방생은 문득 화재를 바꾸어 물었다. 나의 치료를 끝내고 나면 당신은 어디로 갈 생각이오? 어쨌든 황진이는 백방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왔다. 백방생은 그녀가 그의 치료를 마친 뒤에 훌쩍 떠나버릴까 봐 미리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었다.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또 볼일이 있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가볍게 짐짓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이번에 보다시피 금전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소. 아까 낭자가 보았던 것보다도 기실내 재산은 훨씬 많고도 많소. 헌데 필부는 죄가 없어도 보물을 가진 것이 죄라는 말이 늘 마음에 걸리는 구려. 황진이는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더러 호의를 해달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솔직히 이번에 치료가 끝난다고 해도 내 무공은 그저 그럴 것이니 일단은 낙양으로 다시 가게 되었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십중팔구는 다시 폐가 망신하게 될 것이오. 황랑자가 나의 호의를 맡아주면 무림의 일도 하고 또한 나의 재산도 지키게 되니 그 얼마나 좋겠소. 황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끝나면 갈 곳이 있는데요. 백방생은 눈살을 찌푸렸다. 혹시 용천기라는 사람을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오. 황진이는 안색이 다소 붉어졌다.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백방생은 말했다. 소위 낭자는 강호의 훌륭한 역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도탄에 빠진 무림을 버려두고 사사로운 정에만 집착해서야 되겠소. 그 용천기라는 사람은 능력도 뛰어나고 아직 안전하다고 하니 그렇다면 나중에 찾아봐도 늦지 않을 것이오. 황진이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어째서 무림을 위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천하의 정세를 풀려면 무릇 그 뿌리부터 살펴야 하는 것이오. 그 제3세력은 이를테면 뿌리 없는 풀이오. 그렇다면 어디 가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하겠소. 정의맹이 장애가 될 테니 그들은 자연 그쪽으로 집착하지 않겠소. 낭자가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면 자연 천하에 이루어올 것이니 어찌 무림을 위하는 길이 되지 않겠소. 그와는 반대로 만일 낭자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이를테면 농림맹의 본부가 있는 부근에서 방황한다면 그것은 또한 무림의 하등의 이익이 못되는 행위가 아니겠소. 백방생은 기이하게도 모처럼 줄줄이 말을 늘어놓았다. 황진이는 다소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백방생은 자신의 말이 먹혀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지만 이윽고 결론적으로 말을 덧부녔다. 만일 낭자가 앞으로 나의 호의를 1년만 맡아준다면 내 지금 즉시 선불로 황금일만 아니오. 5만냥을 주도록 하겠소. 황금 5만냥이 1년간의 보수라면 하루에 은자 수천냥이나 되는 엄청난 보수다. 황진이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윽고 반쯤 미소하며 말했다. 황금 5만냥이라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아니오. 많지 않소 많지 않소. 사실 말이지 내가 이전에는 그 정도의 액수가 없었기에 감히 황낭자를 청하지 못했던 것이오. 그리고 또한 물론 앞으로도 황낭자를 친절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소. 만일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화가 난다면 그래서 낭자가 나를 떠나간다면 그때는 그 돈을 돌려달라고는 말하지 않겠소. 백방생은 문득 말하는 도중에 생각했다. 이거 이러면 혹시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어쨌든 말이 나왔으므로 백방생은 즉시 품속에서 금표에 다발을 꺼내서 정확히 천냥짜리로 50장을 세어 건네주었다. 황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그것을 받아서 품속에 갈무리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실 아직은 뚜렷하게 해야 할 일이 있지는 않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백방생은 의외로 그녀가 순순히 응하자 속으로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지만 즉시 말했다. 무슨 조건이요? 황진이는 말했다. 도중에 일이 생기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호의를 전적으로 나에게만 일임하면 안 돼요. 어쨌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죠. 빌어먹을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호의를 산단 말인가? 아이쿠 이거 한꺼번에 황금 5만 냥이 날라가게 생겼군. 그러나 백방생은 내심과는 달리 기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야 당연한 일이요. 모든 일은 낭자가 편한 대로 하시오. 하하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황낭자는 나의 수신호위 수신호위가 된 것이니 나는 그렇게 믿고 마음을 놓도록 하겠소. 하하하. 황진이는 미소하며 신형을 일으켰다. 그럼 지금부터 저녁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37장 돌아온 갑부갑부 이윽고 시간이 흘러 약속한 저녁때가 되자 황진이는 백방생의 방에서 그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선 치료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치료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번에 그녀가 어렵게 가져온 것은 바로 한 병의 희세용 약인 만년옥장 만년옥장이었다. 그 만년옥장은 지극히 작은 옥병에 들어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능이 죽은 이도 살릴 수가 있고 한 방울만 복용해도 일갑자의 공력을 얻게 한다는 신비한 약효가 있는 것이었다. 물론 진짜로 그것이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황진이의 태도에서 그것이 아주 희귀하고 값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어 그녀가 가져온 이른바 생사금침 생사금침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생사금침 대법을 펼치며 게다가 최고의 의술인 소절윤도의 개정대법 소절윤도의 개정대법을 시술한다는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했기에 백방생은 대강 흐름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자세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윽고 시간이 되어 황진이는 만년옥장을 복용시키고 시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만년옥장은 약간 향기로운 듯하고 꿀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그러나 의외로 맛이나 자극은 거의 없었다. 백방생은 그 옥병 속에 만년옥장을 모두 마시고 나자 갑자기 깊은 졸음이 쏟아져서 잠에 빠지고 말았다. 황진이는 그것을 보자 약간 긴장하는 듯 하더니 빠르게 손을 쓰기 시작했다. 우선 그녀는 방문을 잘 잠그고 점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킨 연후에 백방생의 의복을 남김없이 벗겼다. 남녀간의 사이라 그녀는 차마 옷을 벗겨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엄연한 의원의 자세로 돌아갔으므로 상관이 없었다. 그녀는 이어 생사금침을 사용하여 백방생의 전신의 기여를 다스리고 약기운을 격발시키기 시작했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백방생의 몸에 무수한 금침 금침들이 꽂히기 시작했다. 황진이의 이마에는 어느덧 단방 올이 맺히기 시작했다. 실로 이 시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그녀가 꽂아가고 있는 금침들은 일반의 상리 상리를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대개 사혈사혈은 위험해서 금침을 꽂을 수가 없지만 지금 그녀는 오히려 전적으로 사혈들만을 골라가며 금침을 꽂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생사금침대법의 특이한 점인 것이다. 그것은 비단 어렵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만일 성공하면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꽂혀진 금침들이 체내의 약기운을 격발시키자 이내 금침들을 밀어내는 내력 내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황진희는 단정히 앉아서 이번에는 금침들을 하나씩 던져서 꽂아가기 시작했다. 갈수록 그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황진희는 이번에는 능공선물 능공선물의 접일력을 좌장으로 일으켜서 백방생의 몸을 침상이로 앉아 정도 떠오르게 한 뒤에 금침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수법은 당연히 내력을 많이 소모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한 시 진가량을 치료한 뒤에 금침을 거두고 휴식을 취했고 잠시 조식을 취한 후에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가 시술한 금침대법의 종류는 모두 12가지였으며 그것을 그녀는 각각 한 시진씩에 걸쳐서 시술했다. 그리고 그렇게 차례대로 시술이 끝나 12시진이 지나자 그녀는 돌연 백방생을 단정하게 앉히고는 자신이 돌연 훌쩍 몸을 날려 거꾸로 그의 머리 위에 올라탔다. 즉 그녀의 머리가 그의 머리와 맞닿아 있고 그녀의 다리는 위로 가부좌를 튼 채 올라가 있는 것이었다. 실은 그것이 바로 소위 소절륜도의 개정대법이라는 것이었다. 이번에 수법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황진의도 몹시 주의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전신에서 시작된 투명한 진기진기에 막막 이 머리 쪽으로 크게 확대되더니 일순 두 사람의 몸을 뒤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에 두 사람의 몸이 둥실 허공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소위 부공산매 부공산매의 현상이었다. 하지만 아마 천하를 뒤져도 그처럼 희한한 부공산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윽고 꼬박 사흘 밤낮이 지나갔다. 황진이는 그렇게 같은 치료법을 각기 12시진씩 3번이나 반복하여 마침내 3번째의 소절륜도의 대법도 끝이 났고 황진이는 잠시 조식을 취한 다음에 백방생의 옷을 입혀주고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드디어 생각대로 치료는 완전히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황진이는 그동안 비단 식사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잠도 한숨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일이 성공하여 피로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은 기쁘고 흐뭇하며 그녀는 그저 이 순간만은 의원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그저 목욕을 하고 한숨 푹 자는 일이었다. 그녀는 창문을 약간 열어서 환기를 시켜놓고 밖으로 나갔다. 백방생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났는데 처음 느껴진 것은 갑자기 전신이 날아갈 듯이 상쾌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너무나도 밝게 잠을 잤기 때문에 전신의 피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평소 둔하던 몸이 매우 가벼워진 것 같았다. 백방생은 마치 오랫동안 좋은 꿈을 꾸고 난 듯한 기분이었다. 이윽고 눈을 뜨니 눈앞에 황진의가 가볍게 미소를 지은 채 앉아있었다. 백방생은 침상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내가 며칠이나 잠을 잤소. 황진의는 산뜻하게 새옷으로 갈아입고 약간의 단장까지 한 상태라 몹시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미소하며 대답했다. 사흘낮과 나흘밤을 내내 주무셨죠. 무슨 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도 있나요? 백방생은 그녀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보고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난 그저 왠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말이오. 그래 내 몸의 치료는 성공했소. 황진이는 말했다. 그야 본인이 직접 확인하면 더 잘 알게 될 것이 아닌가요? 백방생은 이미 황진이의 표정을 보고 치료가 성공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즉시 정색을 하고 그녀에게 폭권하며 말했다. 실로 은혜를 입었소. 소생은 본래 그렇게 반쯤은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했었는데 이제 낭자에 의해 몸이 회복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는 해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황진이는 굳이 그 인사를 피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답례하며 말했다. 아마 시장하실 거예요. 지금 제 방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았으니 그럼 어서 세수를 하시고 건너오도록 하세요. 황진이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나자 백방생은 침상 아래로 내려섰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치료가 성공적이었다면 과연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몸이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이 더욱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백방생은 즉시 자신의 몸의 안과 밖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백방생은 몇 가지 자신의 몸이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우선 외형상으로 달라진 것은 자신의 몸무게였다. 치료하기 이전에는 그의 체구는 비정상일 정도로 매우 비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보기 좋을 정도로 살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거울 속에서 매우 살이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서 백방생은 혹시 그게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뻔했다. 이어 내적으로 달라진 것은 바로 무공이었다. 치료하기 이전에 백방생의 몸에는 이미 일갑자의 공력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몸에는 무려 이갑자 이갑자에 달하는 공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그 공력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전신의 혈도를 순환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황진희의 말대로 정말로 그의 백맥이 모두 복구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었다. 백방생은 내친 김에 잠시 운기행공 운기항공을 한 다음에 장력을 운용해 보았다. 그의 공력은 아직 대주천반운 대주천반운이 융통되지 않았기에 절정의 경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공이 최소한 인류 경지에는 들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간단하게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옆방으로 간이 황진희는 정말로 음식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다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당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하나요? 황진희는 이미 백방생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시험해 봤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공연히 입만 벌리고 있다가는 앞으로의 일도 잘 안될 것 같아서 말했다. 좋기는 하지만 아직 한가지의 문제가 있소. 황진희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백방생은 걸어와서 황진희의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먼 저 찻잔을 들어서 차를 한모금 마셨다. 음 이 차는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의 아취와 풍미가 있군. 백방생은 문득 자신이 차를 얻어 마셨던 그 노인에 대해서 생각했다. 확실히 그 노인은 지금 생각해봐도 기이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대체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백방생은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황진희를 향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후유증이오. 황진희는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그 치료받은 후유증이 지금 느껴진다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 느껴지지는 않소. 하지만 낭자는 정말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확신한다는 말이오. 황진희는 문득 백방생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녀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말이죠? 백방생은 오른손을 내밀었다. 이미 말했다시피 낭자는 수시로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소. 하지만 역시 나의 치료의 후유증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오. 따라서 나는 낭자가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영단을 주었으면 하오. 성수곡은 천하에서 가장 의술이 뛰어난 곳이기에 백방생이 이렇게 때를 쓰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황진희는 다소 의아한 듯이 말했다. 송명신단은 이미 일전에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그것은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어버렸소. 따라서 지금은 하나도 없소. 이어 백방생은 자신이 송명신단 등을 주어서 증평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간약하게 설명해 주었다. 황진희는 그 말을 듣자 그만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당신의 그러한 뜻이야. 가상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 약의 가치를 너무나도 몰라주는군요. 당신이 만약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그 약은 주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백방생은 황진희가 그 일을 이렇게 책망할 줄은 몰랐기에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그럼 이제는 약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이요. 황진희는 말했다. 송명신단은 사실 천하에서 다시 구하기 어려운 내상성약 내상성약으로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기실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단약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사용하지 않죠. 백방생은 다소 안색이 붉어졌다. 그렇다면 주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요. 나도 사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요. 황진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당신의 몸은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단약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아홉 개나 드렸겠어요. 백방생은 말했다. 하지만 이미 없는데 더 이상 말해서 무엇 하겠소. 황진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품속에서 하나의 약병을 꺼내며 말했다. 내가 이번에 본 곡에서 나올 때 혹시나 하여 이것을 하나 더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럼 이것을 갖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다시는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할 거예요. 백방생이 즉시 그 약병을 받아들고 보니 다름 아닌 그 속명신단이 열 알이나 들어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인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약병을 품속에 넣고 이어 금표 뭉치를 꺼내 거기에서 1만 양이나 되는 액수를 세워서는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고맙소. 이것은 나의 성의이니 받도록 하시오. 황진희는 그것을 보자 금방 금표들을 받지 않고 눈살을 다소 찌푸렸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백방생은 태연히 말했다. 이것은 마치 낭자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술인술을 베푸는 것과 도 같은 것이오. 낭자가 만일 나의 돈을 받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겠소. 황진희는 그만 웃으며 그 금표들을 받았다. 당신은 알고 보니 무공이 증진된 것이 아니라 구공구공이 증진되고 말았군요. 백방생은 그녀가 가볍게 책망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 다시 말했다. 만일 낭자가 정말로 나의 무공을 증진시켜준다면 나는 다시 황금 만냥을 드리겠소. 황진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더러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이죠. 백방생은 말했다. 성수국에는 비단 내상영단 뿐만 아니라 내공을 증진시키는 신단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소. 만일 낭자가 지금 그 가운데에서 몇 개를 나에게 준다면 나는 그것을 복용하고 스스로 세맥을 타통해 갈 수도 있을 것이오. 황진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윽고 웃으며 품속에서 다시 하나의 작은 옥병을 꺼내들었다. 당신의 말은 비록 억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로군요. 이 대라금단 대 나금단은 바로 그러한 신단으로 한 아래 일갑자의 공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당신으로서는 이것을 복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먼저 내공을 잘 조절한 이후라야 가능하죠. 그 옥병은 송명신단을 담은 옥병과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았지만 다만 색깔만이 달랐다. 송명신단의 약병은 은은한 주홍색을 띄는데 반해 그것은 은은한 금빛을 띄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속의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옥병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내는 역시 송명신단과 크기가 비슷한 단완단완 이 금빛을 내며 열 알이나 들어있었다. 백방생은 그것들이 한 알에 일갑자의 공력을 증진시켜준다는 말에 내신 매우 기뻤다. 그는 즉시 그 옥병도 받아서 얼른 갈무리하며 황진희에게 다시 만냥의 금표를 세워주었다. 이제 그의 몸속의 금표뭉치는 줄어들었지만 백방생은 내심 이렇게 생각했다. 솔직히 이 환약은 하나의 능이 황금 천냥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틀림없다. 전에 아홉 개를 천냥에 샀는데 지금 그녀는 마치 거져준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나는 이미 이전의 진낭자에게 대비신단을 금표 천냥에 샀던 적도 있고. 딴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백방생은 이어 말했다. 어쨌든 고맙소. 이 한 몸은 낭자의 덕택으로 살아난 것과 같으니 앞으로 있지 않고 천천히 갚도록 하겠소이다. 자 시장할 테니 어서 식사나 하십시다. 백방생은 식사를 마치고 나자 객방의 숙박료를 계산한 다음 서둘러서 마차와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구했다. 그는 기왕에 이곳의 온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가능하면 빨리 낙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시장에서 에류품이나 권량들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장검까지 한자루 산 다음에는 그것들을 모두 마차에 싣고 황진이와 함께 곧장 북쪽을 향해 출바했다. 그 마차는 백방생이 친히 거금을 들여가며 빌린 것으로 비단 크고 호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부에 침상까지 갖추고 있었고 또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었다. 힘은 없고 은자가 많은 백방생은 가능하면 도중에 사건이 터지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마차를 반낱 없이 달리게 하고 두 사람은 그 마차의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생활하기로 했다. 확실히 은자의 힘은 무서운 것이었다. 온갖 시중을 들어주고 정성을 다하는 그 마차의 마부들에 의해 두 사람은 수일 후에 장강을 건너고 또한 호북성을 가로질러서 이윽고 매우 편안하게 목적지인 낙양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날은 하늘에서 흰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줄곧 운기행공으로 내공을 단련하며 마차 안에서 지내오던 백방생은 이윽고 마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하늘에서 눈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가볍게 탄성을 터뜨렸다. 아 첫눈이로군. 이것은 혹시 우리를 환영한다는 상서로운 징조가 아닐까. 마차가 당도한 곳은 낙양성 내에 어느 한 거대한 호화 객점의 앞이었다. 이미 거액의 수고비를 받은 마부들은 이미 그 객점의 상방 예약까지 끝내놓고 있었다. 백방생과 황진이가 마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두 사람의 짐을 객방에 가져다 놓고 일제히 인사를 한 뒤에 사라져갔다. 지난 며칠 동안 거의 함께 마차를 타고 오면서 황진이와 백방생은 거의 말이 없었다. 백방생은 혼자 무궁현마에 열심이었고 황진이는 본래 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여 마차에서 내리자 백방생은 새로운 기분이 된듯이 웃으며 황진이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부자누릇을 한번 해볼 생각이오. 낭자는 역시 나를 도와주겠지요. 황진이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나는 이미 당신의 호의이니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객방은 나란히 두 개를 빌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백방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워낙 화려하고 넓어서 마치 하나의 장원의 내부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곧장 그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짐을 정리한 다음에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서 휴식을 취하며 차를 마셨다. 백방생이 문득 황진이에게 말했다. 내가 부자 노릇을 하자면 이미 아다시피 거쳐해야 할 장원 장원을 구입해야 하고 또한 하인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소. 황진이는 말했다. 당신은 장사를 할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장사를 한다면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큰일을 하겠소. 황진이는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한 번 강호의 영웅이 되어봐야 하겠소. 그러자면 당연히 어떤 세력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소. 황진이는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번에는 그 진낭자를 찾아가지 않을 생각인가요. 백방생은 잠시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비급 보따리를 생각하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긴 한 번은 찾아가 봐야 하겠지.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우선 무림의 친구들과 만나볼 생각이요. 백방생은 말하면서 다시 생각했다. 그쪽에 가면 아마도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지. 백방생은 일단 거부가 되자 자연히 진소유에게 다시 미련을 갖기 시작했다. 그의 그러한 배경이라면 진소유가 한 번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이 낙양에 돌아오자 그의 생각은 약간 달라졌다. 과거 당하던 일이 생각나면서 왠지 더욱 만나기가 꺼려지는 것이었다. 황진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신형을 일으켰다. 그럼 내가 일단 나가서 알아보고 올까요? 백방생은 따라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가능하면 장황과 일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시오. 황진이가 떠나고 나자 백방생은 방문을 닫아 걸고 혼자 침상위에 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침상은 귀한 자단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몹시 푹신푹신하여 누워있자니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호화스런 방의 하루 이용요금은 무려 은자 50냥 황금으로 치자면 2냥이다. 보통의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꿈도 꿔볼 수가 없는 그러한 액수였다. 그러나 이미 실제로 천하제일의 부자 부자가 되어버린 백방생으로서는 그런 사치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이제는 그쪽이 더욱 어울릴 것이다. 잠시 생각을 하다 보니 호련 피곤함에 무시겨 잠이 든 것일까. 문득 왠지 얼굴이 서늘하다는 느낌의 눈을 뜨고 보니 어느새 창문이 반쯤 열려있고 휘장이 가볍게 흔들거리는 가운데 방 안에는 한 사람이 나타나 있었다. 백방생은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급히 고개를 들고 몸을 일으켜서 바라보니 눈앞에 그 사람은 매우 낯익은 사람이었다. 늘씬한 키와 몸매에 화해의 화해 경장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스물셋 가량의 미소녀 미소녀 바로 전날 백방생이 술집에서 황진이와 함께 남궁검상 등을 보았을 때 같이 어울리고 있었던 화산파 장문인의 여식이라는 화산옥녀 화산옥녀 채청문 채청문이었다. 당시 그녀는 증평과 매우 친밀한 듯이 보여 뒀다. 백방생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자 마치 낯도깨비를 만난 듯한 기분이 되었다. 아니 낭자가 여기엔 웬일이시오. 그 화해 소녀 채청문은 그를 향해 배시시 웃어보였다. 아직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채청문은 습관적인지 자연스레 웃을 늘어뜨려 자신의 허리춤에 검자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모습은 마치 수줍은 처녀의 다소곳 한태도와 흡사하여 공연이 상대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갖게 했다.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갑자기 소생을 찾아오시다니 무슨 특별한 고릴이라도 있으시오. 다행히 백방생은 옷을 입은 채 잠들었기 때문에 신뢰되는 점은 피할 수가 있었다. 채청문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저는 한가지 묻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해요. 백공자께서도 아시겠지요. 왕옥파의 그 증소매 증소매 그녀를 공자께서 데려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백방생은 이미 정신이 점차로 회복되어 명료한 상태가 되어 가고 있었다. 느닷없는 치미배의 당황감에서 벗어나 그는 차츰 이 채청문이라는 낭자가 확실히 강호의 정보에 박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강호의 정보에 박지 못하다면 하다못해 그가 낙양에 도착했다는 것을 어떻게 벌써 알 수가 있겠는가? 백방생은 겉으로 아하는 새삼스런 표정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그렇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녀와는 호남땅에서 헤어지고 말았소. 그녀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낭자가 그 증낭자를 만날 목적이었다면 매우 실망하게 되었소이다. 백방생은 물론 이 채청문이라는 여자에게 일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흔히 해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청문은 그 말을 듣자 오히려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목적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백방생은 가볍게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제 보니 훨씬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했고 안색에는 화기화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으며 눈빛은 강렬하고 그윽해 보였다. 백방생은 그녀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늘 닷없이 남의 남자의 침실로 뛰어들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는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시 나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채청문은 어리둥절해져서 자신을 바라보는 백방생에게 마치 확인하듯이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제가 이렇게 다소 무례하다고 해도 화를 내지는 않겠지요. 저의 보리를 지금 말해도 되나요? 백방생은 왠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서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안색을 붉히며 말했다. 물론이오.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그러자 느닷없이 채청문은 자신이 들어온 창문 쪽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장사형 장사형. 길삼에 길삼에. 상삼에 상삼에. 여긴 이제 됐으니 어서 들어오도록 하세요. 백방생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갑자기 그 창문 쪽에서 휘장이 펄럭이더니 서너명의 사람들이 차례로 빠르게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이었다. 지금 이 객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저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무공이 이미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소 백방생의 눈에 익었다. 비록 서로 만나서 정식으로 수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 저번에 정의맹의 총단에서 백방생은 그들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백방생은 느닷없어 이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그만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꿈을 꾸려다가 느닷없이 찬 물을 맞은 격이었다. 그것은 사실 채청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아니 사실은 그녀가 아주 교묘하게 그러는 백방생의 심리를 이용했다. 고도 볼 수가 있었다. 자신의 동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채청문의 두 눈은 다소 드기함으로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쿠 이거 그야말로 제대로 걸린 세미로군. 백방생은 창백해진 안색을 겨우 추스리며 즉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이남이녀 이남이녀인데 그 중에 한 산에는 다른 남자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남자들은 서 있는 사람이 스물일곱 정도였고 들려져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들어 보였으며 여자들은 모두 스물 네 살 안팎의 꽃다운 연기발랄한 나이들이었다. 백방생은 그들이 아마도 구파일방 소속의 제자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최삼의 최삼의 이 분에게 우리의 말씀은 잘 드렸소. 그 사람을 들고 서 있는 청년이 채청문에게 말했다. 그는 이미 들어올 때부터 백방생의 얼굴을 핥듯이 한 번 훑어본 후였다. 백방생은 그들이 사형삼에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혹시 같은 화산파의 제자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오데세가와 마찬가지로 구파일방의 제자들도 결속력이 대단한 것이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사형사제하고 호칭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었다. 채청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백방생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보고는 애교스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분 백공자는 이해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니 반드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백방생은 겉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문득 채청문의 그 말에 왠지 화가 치밀었다. 어딘가 이 사람들은 자신을 깔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한 사람의 순수한 감정을 이렇게 쉽게 농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기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었으니 이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그 청년은 알겠다는 듯이 짐짓 두어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방생을 향해 폭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불초는 장전상 장전상이라고 하오. 초면에 이거 신뢰가 많았소이다. 백공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급히 달려온 것이오. 헌데 함께 계시는 그 황소전은 지금 어디로 가셨소. 백방생은 그가 장전상이라는 말을 듣자 이내 그가 다름 아닌 점창파 점창파에 뛰어난 제자들 중에 하나인 십방수제 십방수제 장전상 장전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백방생은 이에 강호인물록 강호인물록의 내 용을 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초면에 얼굴만 가지고는 몰라도 이름만 들으면 능히 그가 누구인지 거의 알 수가 있었다. 그 책자에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이 장전상은 현재 나이 스물일곱이고 무공은 인류급 인류급이고 공력은 이갑자의 수준이며 한자루의 부채를 독특하게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이들이 구파일방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인된 셈이었다. 백방생은 그가 다짜고짜 황진이를 찾는 것을 보고 이내 그가 들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간파했다. 그 사람은 고개가 숙여져 있어서 자세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복색이 그 청년 장전상과 비슷하니 같은 점창파의 제자일 것이고 체구는 몹시 마른 것처럼 보였다. 백방생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볼일이 생겨서 잠시 밖으로 나갔소이다. 아마 머지않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오. 벌써 창문 밖에는 음산한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벌써 저녁 무렵인 것이다. 눈발은 아직도 흩날리고 있었고 오히려 그 눈송이가 더욱 굵어져 있었다. 그들은 백방생의 말을 듣자 일순 다소 맥이 빠지는 듯 하더니 이윽고 한숨들을 내쉬며 각기 탁자나 의자 등에 걸터앉았다. 그때 문득 방문을 누군가가 가볍게 두들겼다. 백방생이 얼른 가서 방문을 열고 보니 다름아닌 이 객점의 점원이었다. 단정하게 잘 차려입은 점원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더니 말했다. 무엇 필요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방생은 기분도 어수선하고 해서 고개를 저으려다가 이내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몇 가지의 좋은 음식을 시킨 다음에 이어 금표를 주며 필요한 물품들을 몇 가지 사다 달라고 시켰다. 정원이 절을 하고 돌아가자 백방생은 다시 방문을 닫아 걸고 안으로 돌아갔다. 안에서는 그 다섯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접하고 있으면서 다소 신기한지 호가로운 가구나 물건들을 만지고 움직여 보곤 하고 있었다. 그 장전상이라는 청년은 이미 백방생의 침상위에 데려온 사람을 눕혀놓았다. 주인의 허락도 없는 그러한 행동은 백방생에게 매우 커다란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백방생의 몸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백방생이 특별히 잘 보관해 두기는 했지만 만일 그들이 그것들마저 건드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백방생은 이내 화가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다시 한번 침상위에 누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 사람의 용모는 백방생이 거의 처음으로 보는 낯설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 독하게 깡마른 해골 같은 그 모습은 결코 그가 처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보자 일순 크게 놀랐으며 갑자기 과거의 일 하나를 무의식 중에 떠올리게 되었다. 백방생은 우선 방안에 궁등궁등 들을 모조리 밝혔으며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장전상은 침상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다소 의심적은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백방생에게 다시 말을 걸어왔다. 혹시 황소저가 오신 것이 아니오.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 객점의 점원이 와서 내가 약간의 식사를 시킨 것이오. 여러분은 모두 식사를 하셨습니까? 장전상은 문득 싸늘하게 웃더니 미소하며 말했다. 듣자니 백공자는 소문난 부자라고 하던데 과연 이런 좋은 곳에서 머물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백공자가 먹는 음식들도 과연 대단한 것들이겠지요. 38장 사람을 구하다 백방생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헛소문에 불과합니다. 그저 제가 한때 호기를 부려본 것에 불과하지요. 제가 비록 여기에서 먹고 있지만 먹는 것이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아직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다시 정원을 불러서 좀 더 시키기로 하지요. 백방생은 본래 쨔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돈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음식을 2,3인분 정도만 시킨 것이었다. 장전상은 과연 그 말을 듣자 안색이 다소 변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굳이 그럴 필요야 있겠소. 우리도 무슨 굶고 사는 처지도 아닌데 그보다 황소저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백방생은 방 안으로 들어선 다음에도 계속 자신의 짐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의복이나 비급 보따리 그리고 장검 등을 포함한 그의 짐은 옷장 속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채청문과 다른 두 명의 여자들은 실내의 가구들을 돌아보면서 화장대나 욕실 등을 구경할 뿐 아직 옷장은 열어보지 않고 있었다. 그 서랍은 열쇠를 채워놓았기 때문에 당장은 안전하다고는 하나 역시 중요한 물건은 따로 보관해야 할 것 같았다. 백방생은 은근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잠시 후에는 돌아올 것 같소. 장전상은 잠시 백방생의 태도를 살피더니 문득 부채 하나를 꺼내들고 그것을 넓게 확 펼치며 다시 말했다. 듣자니 백공자는 금전으로 수신호위를 구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그 합죽선 합죽선은 과연 보통의 물건은 아닌지 부채살에는 은은한 쇠기운이 흐르고 하얀 천도 그저 창호지는 아닌 것 같았다. 크기도 다소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름대로의 수려한 산소화와 글씨를 적어놓고 있어서 제법 멋을 풍겼다. 십방수제 십방수제라는 벼로도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겨울에 창문을 열어놓고 부채를 붙이고 있다는 것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백방생은 말했다. 사실이긴 합니다만 실상 어느 영웅호걸이 한낱 돈 때문에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청문이 문득 주위로 다가오며 말했다. 하지만 어째서 그분 장사형에게 청하지를 않죠. 사람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텐데. 백방생은 힐끗 누워있는 사내의 모습을 바라본 뒤에 다시 장전상을 향해 말했다. 그러나 지금 장소협 장소협께서는 전혀 그럴 여유가 없을 것 같군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또 한 번 그에게 황금 오만냥으로 흥정을 해보는 건데. 순간 장전상은 눈빛을 번쩍 빛내며 백방생을 바라보았다. 채청문도 잠시 멍한 표정이더니 이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백방생을 주시했다. 장전상은 잠시 어이없다는 듯이 웃더니 말했다. 이미 당신과 그 황금 오만냥으로 흥정을 해본 사람이 있단 말이오. 백방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탁자 앞으로 걸어가서 의자에 앉으며 차를 따라 천천히 마셨다. 여기저기 제멋대로 구경하고 다니던 나머지 두 여자도 있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느새 가까이 돌아와 있었다. 채청문이 중얼거리듯 이 말했다. 은자도 아니고 황금 오만냥 이라고요. 당신은 혹시 오백냥을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실내의 분위기가 기이하게 변모한 것 같았다. 그것은 백방생이 말한 액수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상상밖이었기 때문이었다. 황금 오만냥 그것은 실로 한 사람이 기꺼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금액이었다. 발은 두 명의 여자도 다소 안색이 창백해진 채 꿈에 젖은 듯한 표정들이었다. 백방생은 차를 서서히 음미하듯이 마시다가 시큰둥한 어조로 대꾸했다. 채낭자께서는 소생을 너무 과소평가 하시는군요. 소생이 그래 겨우 황금 오백냥 으로 그런 흥정을 할 것 같습니까? 채청문은 그가 도리어 그런 태도 를 보이자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잃었다. 장전상이 갑자기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면서 말했다. 당신에게 정말로 그런 금액이 있다는 말이요. 백방생은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물론 그런 거액을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소이다. 다만 내가 필요할 경우 열두 시진 안에 그 금액을 구해올 수는 있지요. 사실 내 몸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금액은 희생해도 무방한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입장? 그것이 입장이라고? 채청문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정신없이 다시 말했다. 그럼 그 흥정은 이미 성공했나요? 대체 그 대상자는 누구였죠? 백방생은 말했다. 물론이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황랑자가 어째서 나의 곁에 머물고 있겠소? 그 말을 듣자 일순 실내의 사람들은 다함께 크게 놀란 모습을 보였다. 채청문이 놀라 떨리는 어조로 말했다. 황 그 황소저가 그럼 이미 당신의 호의라고요? 백방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그 흥정도 내가 사정사정에서 겨우 이루어진 것이오. 잠시 실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기이한 침묵이었다. 이윽고 채청문과 그 두 명의 여자가 백방생의 주위에 있는 의자에 앉으며 은근히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채청문이 다시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신이 그런 거액으로 호의무사를 구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백방생은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당시에는 마침 내 수중에 적절한 여유가 없었소. 하지만 이제는 다소 생각이 달라졌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오. 채청문은 세상 그의 옷차림 등을 살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였다. 이윽고 다른 한 명의 여자가 잠자코 있다가 질문을 던져왔다. 당신은 이미 그런 호의를 구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사람을 구하나요. 백방생은 말했다. 나는 겨우 그녀와 1년을 계약한 것이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인데 고작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할 수 있소. 게다가 나는 앞으로 모종의 중요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오. 채청문 등은 그래도 최소한 10년 정도의 계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작 1년의 계약에 그 많은 거금을 들였다고 하니 그만 더욱 어이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표정들이었다. 세상에 그렇게 돈을 벌기가 수월하다면 누구나 가난뱅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다. 나로서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그 황소저보다는 못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할 수는 없고 그저 한 달 계약에 황금 천냥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데 가능하겠어요. 한 달에 황금 천냥이라면 하루에는 대략 황금 30여냥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무려 100은으로 치자면 700냥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 여자는 사실 무공실력에 비해서 너무나 분수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내심 그런 생각을 굴리면서 겉으로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예 그런 정도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달의 계약은 기간이 너무나도 짧군요. 소생은 바야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은 소생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3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입을 열었던 사람은 그만 쉽게 결정할 수 없는지 입을 다물었다. 다른 여자가 변호하듯 말했다. 우리는 한문파에 메어 있는 사람들인 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는 것은 무리한 일이에요. 혹시 여건이 달라진다면 또 모르지만 백방생은 다소 경각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은 제가 미처 두 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저지르고 말았군요. 실례지만 혹시 두 분의 박명 박명을 소생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이제까지 다소 긴장하고 있던 두 여자들은 그만 까르르 교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백방생이 이제서야 이름을 물어보는 모습이 다소 멍청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채청문은 웃고 있다가 나섰다. 저의 잘못이에요. 미처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군요. 이어 그녀는 간약하게 두 여자의 신분과 성명을 말해 주었다. 일반의 여염집 교수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 하지만 그러나 강호의 여인들은 그와는 다르다. 만일 112 그렇게 세속의 예절에 구애받게 된다면 험난한 혈풍강호 혈풍강호의 안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먼저 입을 열었던 사람은 청성파 청성파의 장문인인 백초선옹 백초선옹 길군평 길군평의 손녀인 화호접 화호접 길환청 길환청이었고 나중에 말한 여자는 종남파 종남파의 장문인인 종남일검 종남일검 상장풍 상장풍의 여식인 종남일향 종남일향 상금하 상금하였다. 두 사람은 역시 비교적 문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방생은 이내 그녀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되었다. 청성파의 화호접 길환청은 나이가 금년에 23살이고 무공이 인류의 경지에 올라 있으며 일갑자 정도의 공력을 닿고 있고 종남파의 종남일향 상금하는 금년 나이가 25세 역시 길환청과 비슷한 경지에 무공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용모로 본다면 길환청의 외모가 보다 늘씬하고 갸름한 편이어서 아름다웠고 상금하는 수려한 용모이기는 하나 다소 작은 키에 둥근형의 용모를 하고 있었다. 길환청은 활발한 편이었고 상금하는 침착했다. 두 사람 모두 장검을 사용하는지 허리에 채청문과 마찬가지로 장검을 매달고 있었다. 백방생은 은근히 채청문이 그 침상위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바랬으나 채청문은 백방생이 은근히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도 그쪽은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 장전상은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면서도 연신 그 사내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 정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사내는 같은 점창파의 인물인 모양이었다. 길환청과 상금하는 잠자코 채청문이 자신들을 소개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이윽고 그 말이 모두 끝나게 되자 다시 백방생의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길환청이 미묘하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평소에 돈을 구애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신의 그 엄청난 액수에는 솔직히 고민이 당기는군요. 대체 당신의 재산은 얼마나 있길래 그런 거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소생의 재산이야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모든 일을 동호하려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의 말대로 평소에 돈의 구애를 받고 살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길환청과 백방생은 돈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길환청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새삼스럽게 호화로운 실내를 둘러보았다. 그때 갑자기 다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백방생이 다가가서 문을 열어주니 다름 아닌 점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백방생은 점원들에게 음식을 침실의 탁자에 차려놓을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점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에 백방생은 옷장을 뒤져서 뭔가 찾아냈다. 그것은 백방생이 이전의 진소율을 생각하며 무심코 구입한 귀중품들이었다. 물론 그것들은 하나같이 값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었는 대백방생은 그 중에서 작은 금강석 금강석으로 만들어진 반지와 홍보석 홍보석 청보석 청보석으로 만들어진 반지들을 골라서 각각 채 청농과 상금화 그리고 길환청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소생이 만난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니 받으십시오. 그 반지들은 그 작은 금강석의 반지를 포함해서 최소한 가격이 각기 황금연량은 나가는 것들이었다. 그 세 명의 미소녀 미소녀들은 갑자기 그와 같은 횡재 횡재를 하게 되자 절로 입을 크게 벌리며 좋아했다. 백방생은 이어 장전상에게도 말했다. 접은 장소엽게는 마땅히 드릴 것이 없으니 다만 이 금표로 예의를 삼는 것이 어떻겠소. 말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열량짜리 금표는 서서히 장전상에게 날아가고 있었다. 그 금표는 일면 빠른 듯 했으나 이윽고 장전상의 앞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면서 가볍게 그의 손 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장전상은 그것을 보고 가볍게 안색이 변했다. 이번에 한 수는 백방생이 일부러 자신의 솜씨를 내보인 것이었다. 장전상은 비로소 그의 무공이 자신들과 그리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우연히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정원들은 이들이 무공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내심 기겁을 하여 모두 서둘러 차려놓고 물러가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이어 핑계김에 침상 위에 누운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소생에게 소개를 시켜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장전상은 금표를 받아서 품속에 넣었으나 이내 싸늘하게 냉소 냉소하며 말했다. 그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으니 상관하지 마시오. 백방생은 그 말에 다소 화가 났으나 참았다. 캐시 그들은 황진이에게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 왔을 것이다. 그 침상 위에 사내는 지금 거의 기식이 어마어마한 상태였다. 하지만 황진이는 지금 백방생의 호위이니 그가 치료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그녀의 생각도 다소 달라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애초에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멋대로 남의 침상 위에 환자를 눕힌 일부터가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 선물까지 주고 나서도 그런 대접을 받자 백방생의 기분은 썩 좋지가 않았다. 사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선물로 주는 액수는 은자연량이나 혹은 백량 정도가 고작이었고 그것도 아주 친밀할 경우에만 주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백방생은 지금 처음 보는 그들에게 그것은 몇 배 혹은 수십 배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도 푸대접을 받다니 이것은 확실히 체면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었다. 백방생은 손에 들었던 열량짜리 금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서서 짐을 정리하고 이어 자물쇠까지 채운 후 탁자에 앉았다. 음식은 대부분 훌륭한 것들이었다. 백방생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다시 권하지도 않고 혼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로서는 사실 이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크게 봐주는 일인 것이다. 장전상과 백방생의 사이가 냉랭해 지자 자연 따라서 나머지 세 소녀들도 백방생과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게 되었다. 잠시 백방생이 보란듯이 좋은 냄새를 풍기며 식사를 하는 동안의 방 안에는 그야말로 숨막힐 듯 한 기묘한 침묵이 흘러갔다. 문득 백방생이 밥을 반쯤 먹고 있는데 장전상이 갑자기 부채를 크게 펼쳤다가 접변이 뒷짐을 지고 다가왔다. 백공자 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소. 백방생은 그의 얼굴에 일종의 음험한 기운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 내심 긴장했다. 무슨 일이오? 장전상은 백방생의 바로 앞까지 와서 차가운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주시하더니 음침하게 웃었다. 백공자의 목숨값은 얼마나 돼요? 백방생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계속 먹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이거 영 좋지 않군 하고 생각하며 신형을 일으켰다. 귀하가 내 목숨을 사려고 하오. 장전상은 뒷짐을 지고 있는 두 손을 앞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의 두 눈에는 이미 흉악한 살광살광이 떠올라 있었다. 왜 내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미 말투까지 변해서 실내에는 완연한 긴장된 기류가 감돌았다. 그 세 명의 소녀들은 이 일을 그저 관전만 할 뿐 나서서 말리려는 기색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모두 한패인 것이다. 백방생은 다소 당혹스런 심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럴수록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이오. 당신은 내 호의를 이길 수가 있겠소. 말과 함께 백방생은 은근히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상대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여 먼저 허점을 노리고 공격하자는 계책이었다. 장전상 역시 자신들이 그쪽으로 들어왔으므로 자연 놀라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놀란 사람은 오히려 백방생이었다. 그는 다음 순간에 정말로 그 창문 앞에 황진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였기 때문에 백방생은 잠시 자신의 눈조차에 심할 뻔했다. 장전상은 과연 황진일을 보자 대뜸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그는 즉시 태도를 누그러뜨림과 함께 황진일을 향해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황소저이시군요. 소생 장전상이 인사 올리겠소이다. 황진일은 그저 차분한 기색이었는데 백방생이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어 장전상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알고 있나요? 장전상은 문득 채청문과 은밀히 전음으로 대화하는 듯 하다가 다시 말했다. 성수국의 황소저의 영명은 물임을 떨어 올리고 있는데 누가 모르겠소이까? 사실은 장전상은 황진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전음으로 채청문에게 물어본 모양이었다. 채청문은 물론 일전에 황진일과 수인사를 나누었었기 때문에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황진일을 향해 매우 반갑다는 듯이 그녀는 폭권하며 말했다. 황소저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기쁘군요. 그러나 황진일은 그녀를 아랑곳하지도 않고 곧장 이번에는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백공자 그들이 당신에게 혹시 해를 끼치지는 않았나요? 그것은 이른바 백방생의 뜻대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순간 장전상의 얼굴에는 긴장된 빛이 떠올랐다. 그런데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다소 손해라고나 할까? 하하 나는 그들에게 각기 반지들과 금표를 선물로 주었지요. 사실 그런 손해는 내가 늘상 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를테면 기분 좋은 손해라고나 할까요? 황진일은 백방생을 향한 시선에 가벼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당신의 친구라는 말인가요? 백방생은 말했다. 친구. 하하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마침 심심해서 장난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소. 백방생은 이어 장전상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소 장영 장영. 백방생이 갑자기 장영이라고 불러오자 장전상은 일시 당황해하는 듯 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요. 백방생은 이에 황진일을 향해 다시 말했다. 그러니까 황랑자는 가급적이면 그가 원하는 발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소. 황진일은 백방생을 향해 가벼운 한숨을 짓더니 장전상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그 환자를 내게 보이기 위해 온 것인가요? 장전상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다가 말했다. 그렇소. 황진일은 이에 곧장 그 침상 앞으로 걸어갔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산에는 아직도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황진일은 그의 앞에 이르더니 곧장 눈꺼풀을 들어보고 이어 손목에 맥을 짚어 보다가 빠르게 지풍을 날려 환자의 혈도 혈도를 제압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금침을 꺼내서 환자의 몸에 꽂는 것이었다. 과연 그러한 빠르고 신속한 동작은 그녀가 소문난 명예 명예라는 것을 입증하게 했다. 환자는 지독하게 기력이 탕진되고 깡마르기는 했으나 나이는 겨우 30대 초반이고 예전엔 준수했던 것으로 보였다. 금침을 꽂고 나자 창백하고 거무죽죽하던 환자의 얼굴에 은은한 생기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이어 가벼운 홍조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갑자기 호흡이 부드러워졌으며 환자는 마치 깊이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다. 백방생은 옆에서 보건대 혹시 황진의가 환자의 남은 작력마저 격발시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황진의는 이어 검은 환약 환약 같은 것을 꺼내어 환자의 입속에 넣어주었다. 이미 생기가 일어났기 때문인지 그 환약은 환자의 목구멍에서 꾸르륵하고 소리를 내며 배 속으로 내려갔다. 장전상 등은 과연 황진의가 명불허전 명부허전이어서 금방 숨이 넘어갈 듯 하던 환자를 살려놓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들이었다. 황진의는 마지막으로 일종의 약방문을 적어서 장전상에게 건네주었다. 지금 즉시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 성안의 약포 약포를 찾아가서 조제하되 탕제를 복용시키고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만일 환자가 꽤 원하더라도 삼상은 구아흘의 동안은 절대 운기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장전상은 이에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에를 거듭했다. 아마 백방생에게 살기를 드러내며 기구만장해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것을 보고 백방생은 문득 생각했다. 나도 의원이나 될 것을 그랬나 저렇게 대접을 받을 줄 알았다면 장전상 등은 이미 백방생에게 무례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감히 더 이상 머물 수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염치도 없었다. 그들은 황진의가 그러한 치료를 마치고 나자 이내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백방생은 창문을 닫은 다음에 침상위의 이불과 유를 걷어버리며 황진의에게 탁자위의 음식을 함께 들자고 했다. 백방생은 조금 전에 갑자기 느닷없는 일을 당했었기 때문에 역시 나름대로 다시금 조용한 정적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황진의는 탁자 앞에 앉아서 혼자서 차를 따라서 마시고 있다가 이윽고 백방생이 마주자리하자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은 그래도 아주 바보는 아니로군요. 백방생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장전상을 대한 일말이오. 황진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금 당신이 그들과 반목하게 되면 당신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거예요. 대체 당신은 어째서 그들과 다투게 되었죠. 백방생은 고소고소하며 간략하게 그간의 사정을 말해주었다. 이어 말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오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황진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를 그렇게 공공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군요. 백방생은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그래 아까 그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었소. 황진의는 말했다. 그는 바로 점창파 점창파의 장문인인 점창이락 점창이락 진익 진익 진노사 진노사의 친손자가 되는 분광검 분광검 진청허 진청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병이 아니었어요. 점창파 장문인의 손자인 분광검 진청허 그것은 사실 백방생이 은근히 예측하고 있던 바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약간 안색이 변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흡성대법 흡성대법에 당한 것이라는 말이오. 황진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단지 상대의 조예가 대단치 않아서 그는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죠. 백방생은 내심 재차 과거의 광경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천하의 그 제3세력 제3세력인가 하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모양이군. 여기에서도 그 지경이라니. 백방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윽고 화재를 돌려 다시 물었다. 그래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소. 황진의는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진주루 피진주 누 옆에 있는 태평객잔 태평객잔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은 물론 비교적 정의맹에서 맡은 일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죠. 지금 정의맹의 총단에서는 현실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군웅대회 군웅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피진주루란 바로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남궁검상 등을 만나게 되었던 바로 그 술집이다. 백방생은 은근히 그녀의 말 속에 진소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랬으나 그러한 기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다. 황진의는 마치 그러한 그의 심정을 조금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백방생은 스스로 다시 그 얘기를 꺼내기도 거북하여 화재를 은근히 돌렸다. 앞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소. 황진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당신이 일단 장원을 매입하고 나서 은자를 써서 사람들을 부른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군요. 게다가 이미 당신이 그렇게 요란하게 광고를 해댔으니 덜어 호의무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 같아요. 백방생은 그녀가 은근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폭건하며 말했다. 내가 일을 그렇게 만든 것은 결코 고의가 아니었소. 하지만 앞으로 내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소. 안심하십시오. 황진의는 약간 싸늘하게 코웃음을 흘리더니 말했다. 그래 당신은 어느 정도의 사업을 벌이려는 거죠. 대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백방생은 말했다. 그건 당신이 한번 알아맞춰 보시오. 황진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대략 황금 백만냥은 되나요? 황금 백만냥이라고 해도 일단은 엄청난 금액이 된다. 백방생은 미소하며 말했다. 글쎄요. 만일 그렇다면 그때 문극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백방생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었다. 무슨 일이죠? 백방생은 서둘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아마 내가 아까 시켰던 일이 다 되었나보오. 방문을 여니 과연 점원이 아까 백방생이 시킨 물건들을 잔뜩 구입해 가지고 와서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는 백방생에게서 받게 될 수고비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백방생은 곧장 수고비 등을 계산하고 서 점원을 보내고 물건들을 안으로 날라왔다. 그는 짐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니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단 그 태평객잔부터 들러보기로 합시다. 장원을 구입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고 더해야 할 말이라도 있소. 황진희는 표정이 약간 쌀쌀해지며 신형을 일으켰다. 늑대를 잡으니까 사냥개도 이제는 필요 없다는 시기로군요. 좋아요 내일 뵙기로 하죠. 잘 자시오. 황진희를 보내고 나서 책보따리 등을 다시 정리하면서 백방생은 문득 생각했다. 아 미처 진낭자가 있는 곳을 물어보지 않았군. 일단 이것은 그녀에게 전해줘야 귀찮아지지 않을 텐데. 백방생에게 필요 없는 비급이었기에 그러한 것은 그에게 일종의 거추장스런 짐에 불과했다. 만일 진소유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았다면 이 한밤중 애라도 몰래 가서 던져주고 돌아오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백방생은 이윽고 짐 정리를 마치자 생각하고 있던 일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른바 그의 내공력을 높이는 일이었다. 지금 그의 공력은 이갑자이나 무공은 그저 일갑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다소 무리한 일이 될지도 모르나 며칠 전 곰곰이 연구해본 결과 일단은 공력을 더욱 높여놓는 것이 첩경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것은 물론 그가 무학의 이치에 정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백방생은 일단 주머니를 뒤져서 두 개의 약병을 찾아내고 이어 그 중에서 공력의 효과가 크다는 대라금단을 무려 두 알이나 한꺼번에 복용했다. 그는 이전의 마차 속에서는 은연중 황진이의 감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대라금단은 사용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었다. 한꺼번에 금단금단을 두 알이나 복용하자 갑자기 그의 몸속은 불길이 일어난 것처럼 뜨거워졌다. 이에 백방생은 바닥에 단좌하고 나서 운기행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운기행궁의 법문법문은 다소 특이했다. 그것은 바로 달마혁근경에서 그가 스스로 찾아낸 내공심법 내공심법이었다. 그것은 가장 기초에 충실하면서도 안전한 것이기도 했다. 이윽고 점차로 체내의 열기가 잡혀가기 시작하자 그의 콧속에서 호흡과 함께 짙은 안개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내공심법이 인류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증거였다. 사실 그러한 때가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매력이 심하게 일어날수록 점차로 그의 양쪽에 태양혈 태양혈이 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이 태양혈은 12전경 12전경이나 기경팔맥 기경팔맥의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를테면 경외기열 경외기열이라고 일컫는다. 내공이 상승의 경지에 오르기 이전에는 그곳에 진기가 모이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갈수록 그것이 심하게 돌출되어 나오게 된다. 백방생은 본래 외과 외과의 공력과는 무관하여 정좌를 위주로 하는 깨달음의 무궁을 닦아왔으니 그런 모양은 일어나지 않아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기가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증거였다. 백방생은 이미 그 심각한 증상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사실 아직 상승공력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사갑자 사갑자의 공력을 운용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겨울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백방생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미처 둑이 터지는 위험에 직면하기도 전에 진기들은 은근히 사방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더욱 안 좋은 현상이기도 했다. 진기가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것은 세맥들이 절단났기 때문이었다. 그 무수한 작은 구멍들 속으로 진기는 새어나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여기에 이르자 약간 당황해졌다. 이것은 사실 황진의도 경고했던 바이기도 했다. 주화임마 주화임마 그것은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공포스럽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지금에 와서 백방생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었다. 현관 현관들을 타통하여 빨리 대주천반운을 융통시켜야 한다. 그러면 운기행공의 장애가 없어져서 밖으로 새는 진기의 양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다행히 그러한 상승경지에 오르는 일은 일전에 백방생이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이었다. 백방생은 정신을 모아서 진기의 양을 모으고 그 힘으로 여러 번 현관을 향해 부딪혀갔다. 그 힘은 아주 막강했다. 그 일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으나 백방생은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 갑자기 그의 코에서 흘러나온 안개와도 같은 기운이 흔적도 없이 흩어지듯 사라져버렸다. 즉 모공 모공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 것이다. 동시에 그의 머리 위에 다섯 가지 빛깔의 기운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세 가지 빛깔의 꽃이 피어났다. 곧 사마취정 사마정 오기조언 오기조언이다. 서른아홉 장 실현 실현 당한 사람들 그것은 곧 백방생의 공력이 상승경지 상승경지에 올랐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일시의 전신의 주요 수십 개의 혈관들이 터져나가며 시원하게 융통되어 전신의 진기가 매우 부드럽고 맑으며 허허해지게 되었다. 소위 유실반어 유실반어 자진귀박 자진귀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제 주와 임마의 위험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진기를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는 해도 일단 세맥들의 상처가 있는 한은 그 공력의 일부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공력은 사갑자이나 내공은 이갑자이고 게다가 사용가능한 것은 결국 일갑자의 무공무공이라. 정말 엉망진창이요 알 수 없게 되었군. 이 미 비지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한 백방생은 문득 그렇게 넉넉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앞으로 길을 열어놓았으니 잘만 하면 터전을 닦아서 상달상달로 가는 길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백방생은 지쳐서 쓰러지듯 침상위에 누워 잠을 잤다. 이윽고 다음 나라 침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비극 곧다리와 병장기 귀중품 등을 모조리 챙기고 아래로 내려가자 1층의 반점 반점에서는 황진애가 이미 식사를 시켜서 차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진애는 그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안색이 매우 좋아 보이는군요. 간밤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잊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좋지 못했소. 어서 밥이나 먹고 태평객잔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 호화객점인 영춘빈관 영춘빈관은 하나같이 최고급의 물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음식의 맛도 몹시 훌륭했다. 황진애도 이제는 돈을 아끼지 않는지 매우 풍성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 백방생의 마음은 그다지 편안하지가 못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연신 뭐라고 투덜댓고 흡사 모래를 심는 듯한 표정이었다. 황진애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저 약간의 음식만 먹었을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백방생은 먼저 가까운 금포 금포에 들러서 황금 10만냥에 달하는 금표를 더 찾았다. 그는 이번에는 황진애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인출을 했는데 그가 금표뭉치를 확인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황진애는 거의 이렇다 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마치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쇠로 만든 조각인형과 같은 모습이었다. 태평객잔, 태평객잔은 모두 3층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중급의 객점이었다. 두 사람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객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대개는 옆에 피진주루로 갔다는 것이었다. 그 객점에는 따로 반점이 없으니 그쪽으로 식사를 하러 간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약간 허탈해진 기분으로 다시 객점을 나와 피진주루를 향해 걸었다. 헌데 두 사람이 미처 피진주루의 앞에 이르기 전에 일이었다. 갑자기 백방생은 아주 드기에 찬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듣고 신형을 멈춰 세우게 되었다. 그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그 음성이 매우 귀에 익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백방생은 그쪽을 바라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아니 저 자가 왜 저기서 웃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로상 대노상이었다. 백방생이 그 사람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 사람은 바로 남궁검상 남궁검상이었다. 남궁검상은 한 명의 청의검사 청의검사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는데 대번에 그의 드기에 찬 기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백방생은 이미 그러한 경지에 도달했으므로 즉시 그쪽을 향해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 청의 무사는 남궁검상의 수화인 듯 열심히 고개를 조아리며 말하고 있었는데 아부의 기색이 역력했다. 남궁검상은 말했다. 좋아 틀림없다면 네. 즉시 가서 만나봐야지. 그녀는 무공도 높고 또한 절세미인이며 당금의 무림에 떠오르는 샛별과도 같은 존재이니 당연히 나에게 이로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 일을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 청의 무사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다. 예 그 여자가 혹시 너무나도 지루해서 벌써 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도련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남궁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웃었다. 요사이 그녀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더니 내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흐흐 이것은 바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말이 끝나자 남궁검상은 청의 무사를 보내고 나서 혼자서 한쪽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쪽은 피진주로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백방생은 그것을 보자 왠지 일이 궁금해졌다. 그는 남궁검상이 대체 어떤 여자를 만나려는가 하고 추적하고 싶어졌다. 그때 옆에서 그 광경을 함께 바라보고 있던 황진의가 왠지 입가에 뜸모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그저 놀러가는 것이 아닐 테니 우리는 일단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백방생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는 하오. 두 사람은 이윽고 남궁검상의 뒤를 멀찍이 떨어져서 추적했다. 남궁검상은 무공이 이미 제법 상당하기 때문에 자칫 눈치채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왠지 남궁검상은 한 가지 일로 마음이 들떠 있는지 뒤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걸어갔다. 그리고 이윽고 몇 번의 골목길을 돌아가자 하나의 허름한 술집이 나타났다. 그 술집은 중헌이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으로 자연시설이나 분위기가 깨끗할 리가 없었다. 두 사람은 남궁검상이 그곳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궁검상은 한 번 실내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싱글벙글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따라서 그 주루의 앞에 바싹 다가가서 내부의 광경을 살폈다. 백방생은 혹시 남궁검상이 그에게 친근한 듯이 보이던 사천당문 사천당문의 소서시 소서시 당리 당리와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다. 그가 이전에 본 바에 의하면 당리는 용무나 무공 등이 뛰어나고 대단히 똑똑하며 당찬 여자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은밀히 만나 혼인하기 이전에 무슨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그런 광경을 일부러 훔쳐보는 것이 과연 정인군자 정인군자다운 행동일까? 그러나 막상 실내의 광경을 바라본 백방생은 그만 깜짝 놀라서 얼굴색이 변하고 말았다. 지금 실내에서 남궁검상과 자리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눈부신 베개 베개를 입고 있었다. 당리는 보통 누런 황색의 옷을 잘 입는 여자였다. 물론 그런 당리라고 해서 한 번쯤 그런 값비싸고 아름다운 백의를 입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백방생이 어찌 그 백색의 의삼 속에 숨겨진 그녀의 자태와 냉오한 기질을 잊을 수가 있겠 는가.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백방생이 꿈 속에서도 그리던 진소유였다. 백방생은 갑자기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 맞은 듯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백방생은 불현듯 자신의 손에 와 닿는 한 줄기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바로 황진의였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는 전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째서 그렇게도 우유부단한 거죠. 당신은 이렇게 허약해서 나중에 영웅 영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백방생은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겨우 마음이 다소 진정되어 새롭게 안쪽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백일관음 백일관음 그러한 벼루에 걸맞게 진소유의 모습은 마치 더러운 분위기 가운데 고고하게 피어있는 한 떨기의 순백한 연꽃과도 흡사했다. 사실 그녀가 일으키는 냉엄한 기질은 은근히 장례를 압도하여 강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비록 소서시 당리가 아름답고 똑똑하다고는 해도 결코 그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방생은 비로소 아까 남궁검상이 그토록 득이에 차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렇게 숨어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백방생은 문득 그렇게 결정하자 즉각 혼자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궁검상은 한참 입가에 드기에 찬 미소를 떠올리며 진소유에게 속 사기듯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방생에게는 도무지 그러한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단단히 어떤 열병에라도 걸린듯이 멍한 상태에서 백방생은 갑자기 그들의 탁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진소유와 남궁검상은 느닷없는 상황에 놀란 듯이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백방생은 그렇듯 멍한 상태에서 진소유를 향해 말했다. 나와 얘기 좀 나눌 수가 없겠소. 아마도 백방생의 목소리는 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는 것으로 들렸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백방생은 밖으로 나와서 골목길에 진소유와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백방생은 문득 스스로 탄식했다. 이 예욕 예욕의 사슬은 정말 무겁고도 질긴 것이다. 나는 어째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백방생이 계속 멍하니 서 있기만 하자 진소유는 답답한지 싸늘한 표정으로 질책하듯 말했다. 사람을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그렇게 꿀벙어리죠. 갑자기 입이 얼어붙기라도 했나요. 진소유의 싸늘한 음성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과도 같아서 그의 시마시마를 대번에 씻어주는 듯했다. 백방생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강남 강남에 다녀왔소. 진소유는 입가에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다. 그래요. 어쩐지 그동안 보이지 않길래 난 죽은 줄로만 알았지요. 그래 나를 보자고 한 것이 고작 그런 말을 하기 위함이었나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줄 것이 있소. 진소유는 냉소 냉소했다. 당신은 계속 저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로군요. 대체 이번에 저에게 주려는 것은 어떤 물건이죠. 돈인가요 아니면 무슨 사랑인가요. 백방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줄 것은 돈도 사랑도 아니고 그저 열두권의 무공비급이오. 진소유는 그 말에 비아냥거리던 태도가 약간 달라졌다. 백방생은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괴나리 보참과 같은 책보따리를 꺼내어 진소유에게 건네주었다. 진소유는 그것들을 보자 갑자기 안색이 달라졌다. 당연히 그녀에게 몹시 익숙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약간 흥분한 듯 백방생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얻었죠. 진소유는 지금 겨우 절정경지였다. 당연히 앞으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녀가 앞으로 남해보타도를 재건시키려면 그것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보물 보물이었다. 그녀는 당시 남해보타도로 달려갔으나 이미 사문은 멸문당하고 그 비극들도 또한 찾을 수가 없었었다. 백방생은 그 비극들만큼은 그녀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 오는 대로 거짓말을 했다. 나는 우연히 강남에서 한 비구니를 만나게 되었소. 그녀는 나이가 많고 어쨌든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구려 당신이 그것을 갖고 안 갖고는 마음대로 하시오. 진소유는 다소 의심적은 표정이 되었다. 그럼 당신이 나의 사백이나 사숙을 만났단 말인가요? 백방생은 공연이 자세히 말했다가는 마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대강 얼버무렸다. 모르겠소. 당신은 워낙 촉망중이어서 당신이 만약 그것을 갖지 않겠다면 나에게 도로주시오. 네 지금 불태워버리겠소. 그런데 진소유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에요. 요새 무학상 무학상의 의문점이 많았는데 이 비급들을 가 저다주니 고맙군요. 어디서나 무공은 늘 필요한 것이니까요. 당신은 오랜만에 제법 좋은 일을 한 셈이에요. 이 비급들은 내가 가질 것이니 일부러 신경 써서 태울 필요는 없어요. 백방생은 그녀가 의외로 그렇게 말해 주자실로 한 가지의 짐은 덜어낸 셈이었다. 진소유가 얼른 보따리를 도로 싸서 자신의 허리 안쪽에 차는 것을 보다가 백방생은 다시 말했다. 그 성룡왕과는 헤어진 것이오. 어째서 그 남궁과 남궁과의 이공자 이공자와 사귀는 것이오. 진소유는 모처럼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그 말에 이내 표정이 다시 냉랭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싸늘하게 백방생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네 이전에 이미 뭐라고 했죠. 내 앞에 얼신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는 비록 좋은 일을 해서 당신을 그냥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히 나의 일에 간섭을 하려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자신의 처지를 모르겠나요. 백방생은 그만 다시 기분이 암땀에 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사실 내 처지를 잘 모르겠소. 그게 어쨌다는 말이오. 백방생은 말을 하고 나서 그녀의 발길이 날아올 것을 예상했다. 아니 오히려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녀의 발길에 맞아 갈비뼈 등이 몇 개 부러진다고 해도 마음만은 후련해질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진소유는 이번에는 거칠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럼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사랑을 원한다는 말인가요. 진소유의 눈빛은 기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흡사 그 검은 바다 속에 무한한 보석의 마력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백방생은 그 갸름하고 가냘프게만 보이는 그 얼굴에 어떻게 저런 강한 기질 기질들이 어울릴 수 이들까 하고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다. 지금 그 부드러운 시선을 봤자 백방생은 마치 뼈속까지 녹는 듯하여 정신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졌다. 백방생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대단하며 주arms까지 감사합니다.